디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경상남도 ys의 통일민주당과 노태우의 민정당이 백중세로 다투던 80년대말이 경남의 보수정당에게는 지금까지도 마지막 위기였습니다 이 일당체제에 균열을 내고 싹을 튀은 뿌리는 두 줄기 40년 만에 창원에서 첫 결실을 본 진보정당 되살리기 프로젝트 그리고 김해를 디비지게 만든 노무현 일병 구하기의 대역전극이었죠 이후에도 여전히 보수당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고하게 세를 지키고 있지만 저 두 개의 스토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보수정당의 의석 계산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21세기 의회 선거의 최고 격전지 경상남도입니다 오늘도 바쁜 두 개 더 농축산입니다 셀프로 그냥 바쁜 건 디폴트예요 선거관리 유PD 저희들 녹음하는 오늘 한동훈 여당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총선 지면 윤석열 정부 끝난다 사실상 민주당 선거 활동이죠 해당 행위에 가까운 힌트를 주었죠 좋은걸? 오히려 좋은데 감정을 못 드러내고 계셨어요 담당자여서 저는 이게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말실수가 더 많이 메이저 언론을 타고 갑니다 저희도 그거 보는 거 재미있고 즐거운 구경거리입니다 다만 그 외의 정보들을 찾으실 때는 XSFM과 함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워 건조 얼굴이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경남이 저희 집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조금 신나고 있어요 뉴덕질인 네 여전히 가장 적은 수의 후보를 하기 때문에 양심에 좀 걸립니다 누클리어여 정말 핵덕질이 세고 있어요 우리 프로그레시브 락커의 에디터 안녕하십니까 오늘 컨디션이 좀 못생긴 윤세민입니다 마음에 걸려 총선이 끝나야지 예뻐지죠 지금 청취자분들 듣기에는 3일 연속 못생기고 아 맞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한 줄을 줄을 넘어서 경북에서 두고 봐 예뻐질 거야 예뻐질 거야 경상남도 오버뷰 확인하시겠습니다 경상남도 오버뷰 가야문화축제를 하면 요즘은 다문화식당들이 제일 호황인 회현동이 지난 선거에서는 김해갑에서 김해을이 되었다가 이번 총선에는 다시 김해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총선 경남의 지역구 획정은 여기만 바뀌었어요 16개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여당이 전 지역구 진보당 7개 자유통일당 4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과 우리공화당 하나의 지역구에 후보를 냈고 무소속 후보는 현재까지 7명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 여론조사가 저희가 녹음하는 현재 진행 중이어서 대진표는 더 간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보선은 은근 많습니다 3선의 국민의힘 박일호 밀양시장은 이번 총선 영남권에서 운명이 가장 다이나믹하게 변화한 인물입니다 작년 12월 시장직을 퇴임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박 시장은 지난 3월 1일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 밀양, 의령, 하만, 창령 후보가 되었지만 기뻐한 지 일주일 만인 3월 8일 재직 중인 모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의 2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으로 공천장을 반납당합니다 많이도 받았네요 타이밍이 좀 절묘하긴 하지만 아무튼 저희가 녹음 중인 현재 밀양시청은 세 번째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밀양시장은 이제 없어서 재보선을 치릅니다 이따 왜요? 여당은 그냥 후보를 냈고 민주당, 문소속 두 후보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창원 진해의 창원제 15선거구 밀양의 제2선거구에서 도의원을 김해 아 선거구와 밀양 마 선거구에서 시의원을 다만 다 선거구에서 군의원을 새로 뽑습니다 하만 다 민주당, 여당, 진보당, 무소속 후보들이 나와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알고보면 양산역에서도 사랑받는 데일리라이트 맥주혐오 비오틴 데일리라이트 맥주혐오가 후보인 것 같군요 몽돌 해변에 로맨틱한 저녁식사 후식에는 꾸루꾸루 해그 타르트와 마카롱 호흡 잘못 잡았어 지금 저거 확실히 무슨 말을 해도 저렇게 말하면 못생겨 보이죠? 경남에서 싫어하시는 걸 그냥 해야겠다 경남에서 여성운동가 희망가게 사업을 진행 중인 아름다원재단 18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광고 후에 경상남도의 후보들을 만나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약간 복싱 해설하는 처음 코너 딱 그거 같은데요 그거 하면 다 찢어지고 난리나요 달콤한 거 상큼한 거 맛있는 거 다 있다 꾸루꾸루 달콤한 마카롱 고소한 에그 타르트 배고픈 순간은 꾸루꾸루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혐오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혐오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손을 따라서 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혐오 홈쇼핑 채널의 맥주혐오 제품이 쉴 틈 없이 쏟아져 나온 지 고작 몇 개월 몇 개월 액세스몰의 신뢰도 높은 데일리라이트 맥주혐오 B.O.T는 벌써 5년째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누적된 판매량과 후기들로 증명된 어디어디의 어떠한 효과 그리하여 일부 청취자에게는 밥 먹듯이 챙겨 먹는 필수 제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밥 먹어 엄마가 다졌어 밥을 너무 안 먹을 때 듣는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맥주혐오 B.O.T는 다시 한번 사달라고 하신 적 있어요 좋습니다 탈모 예방에 좋은 성분 아누카사과 추출 분말을 추가한 프리미엄 맥주혐오 B.O.T과 10가지 아미노산 거기다 콜라겐, 아연, 엘라스틴, 비타민을 첨가한 진정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먹어본 사람은 계속 찾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엑세스몰 창원을 1시간 내에 끊는 것이 언제나 목표죠 창원이요? 창원만 창원만 지역구가 5개입니다 그렇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통합 창원 이전의 창원 의창은 창원갑, 성산은 창원의리였지요 창원갑은 독재의 친구들 유신정우의 초선으로 창원에서 4선을 한 부영맨 김종하 전 국회부의장이 최다선입니다 진보정당의 바람이 매서운 옆동네와 달리 의창구는 지금까지도 보수정당에게 있어 경선이 곧 본선인 모드 되겠습니다 당에게 잘 보일 수 있다면 국민에게 올해의 멍청 이상쯤 받아도 괜찮다는 투철한 정신으로 의창구의 현 챔피언 김영선 의원은 노량진 수산시장의 수조물을 들이켰지만 의창구에서 밀려났고 이후 험지라도 달라며 김해 갑으로 옮겼지만 여기서도 컷오프 예선 한 번에 컷오프 두 번을 당하는 기록을 세우고 사라집니다 민주당은 재선의 도의원이 같은 곳에 두 번째 도전 중이고 여당은 신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54세 3월 18일이 생일이더라고요 이젠 55세예요 여자 정당인 경남 창원 출생 휘경여고 덕성여대 약학과 경성대 대학원 약학박사 정가가 있어서 저는 당연히 약사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2010년 6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약사도 정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언 이제 당당하다 약사로 술을 안 마시더냐 술 깨는 약이라도 좀 챙겨서 드시지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음주는 걸린다는 반증이죠 그럼요 2010년 지방선거 경남 비례대표로 민주당으로 출마를 해서 낙선을 합니다 2014년에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죠 18년에 창원 2 선거구로 옮겨서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경남의회 최연소 의장이에요 22년에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 이번에 다시 도전 중이에요 지방의회 활동 중에 자신의 성과로 공부하는 도의를 통한 실전 감각 배양 이걸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약대 공부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공부만 했던 사람하고 못했던 저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랐을 것 같아요 자아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송바닥에 자아 X라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안 고쳐지네요 의식하니까 더 나와요 경남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 체결을 도입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정말 이런 건 했더라고요 자평에 대해서 자아 있으니까 그냥 평한다고 해야죠 근데 그래도 틀린 말 아니에요 보니까 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했었다라는 거죠 내리 꽂았다라는 거죠 대우 해양조선소 비정규직에게 걸어온 손배소 반대의 입장을 계속 분명하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면 경남 최초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후보와 단일화 작업을 했고 창원 최초 창원 최초 죄송해요 단일화 작업을 했고 정혜경 후보가 비례대표로 가게 되면서 우리 프로그레시브 에디터가 한 번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공약은 세세하고 아직까지는 중앙당 공약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종양 62세 남자 당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자 교수입니다 의창구 북면 출신 온천초 창북중 마상고 고려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석 동국대 경찰 행정학 박사 경찰 유닛 29회 행시 합격 후에 경찰 특재로 갑니다 이후 경남 경기 경찰청장을 거쳤고 2018년에는 무려 인터폴 총재로 선출이 되면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습니다 인터폴 한국인 최초의 인터폴 총재였대요 그 사이에 정계에도 계속 기웃거리기는 했어요 2018년에 지선을 앞두고 바른정당에 입당을 했다가 자유한국당의 복당 러시를 따라서 곧장 환승 창원시장에 출마했지만 컷오프를 당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 경선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였는지 다른 서바이벌에 도전을 해요 뭐죠? MBN 트로트 오디션 보이스트로트에 출연합니다 우리 녹음하기 전 이거 봤는데 너무 웃겨요 다 같이 이거 노래 듣고 있었어요 꽤 잘하고 남진의 가슴 아프게를 불렀고요 꽤 잘했어요 목걸이 받았어요? 그건 그같은 몰랐어요 결과는 모르겠는데 잘하는 것만 확인했어요 그리고 눈썹 태투가 잘못됐어요 대통령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트로트 곡도 만들었는데 예명이 김겸손이었대요 다른 예명 후보가 있었는데 이건 김총재였거든요 김총재? 네 인터폴 총재였어요 김총재 훨씬 귀엽고 좋다 방송에서는 한국의 제임스 본드라고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더 웃긴 게 지금 블로그 닉네임은 김겸손과 김총재를 합친 것 같은 폴겸이에요 폴겸? 폴킴도 아니고 인터폴이잖아요 인터폴의 폴 겸손의 겸 인터내셔널 폴 귀염이 아니겠죠? 네 그렇겠죠 폴겸 이렇게 인지도를 키워서 22년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에 도전을 했지만 또다시 전력공천에 밀렸습니다 노래 그렇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선을 거쳐서 올라왔어요 경기지방경찰청장 재직 때 경기도 안산에서 대낮 인질극이 있었는데요 이때 보고를 받았는데도 남한주 치안현장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응이 미비했다 이런 거죠 공약은 아직 다 모호한 수준인데요 대신에 국힘 예비후보들의 창원지역 공동공약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라는 게 있어요 버스가 가는 길을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네 SBRT라고도 하죠 이거에 대한 시민 불편을 좀 더 해소를 하고 이미 시행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추진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의대신설 KTX고속화 이렇게 있습니다 KTX고속화 신기하네요 정차역을 줄이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요 부스터를 양옆에 미트로를 달아가지고 창원대구 안에서만 고속화를 한대요 가라 아슬하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럼 기관사님들 보면 무지개산 걷기고 있고 빰빰빰빰빰빠밤 MXkehr 그럼 대구 쪽에서 무지개의 용이죠 너무 늦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대셋만 보고 있으면 진짜 한심한 것 중에 하나가 파크골프장 없어서 죽어요 누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역에 은퇴한 공무원들과 농협 관계자들의 놀이터로 너무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현장의 얘기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한심한 거냐면 축구장 한 번도 안 나왔죠 탁구장 한 번도 안 나왔죠 테니스장 한 번도 안 나왔죠 농구 코트도 안 나왔죠 수영장은 있었어요 근데 파크 골프장 몇 번을 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아니 인도 축구장이나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요 자 아까 뭐라고요 큐트 폴 후보 보셨고요 폴 겸 그러니까 성산으로 가겠습니다 옛 창원을 창원 성산 지역구입니다 창원을 그리고 성산의 17대부터의 승자는 민노당 권영길 민노당 권영길 새누리당 강기윤 정의당 노회찬 정의당 여영국 미래통합당 강기윤 지난 20년간 진보대 보수 4대2 진보 정당사에 있어서 창원은 그저 21세기의 한 페이지가 아닌 이승만에게서 빼앗긴 진보 정당이라는 챕터를 다시 써내려가는 헌정사 전체의 이정표입니다 13대의 통일민주당 이후 이곳에서 명암들이밀기도 어려웠던 민주당 개정당은 18년 지선 창원시장 선거의 승리로 창원 울산 한정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창원 성산에 출마한 3당의 모든 후보가 선거의 베테랑들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60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남자 진보당 이영곤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올라왔어요 경남 창원군 진전면 출생이고 양촌초 여항중 마산중앙고 부산대 행정학과줄 집시법 위반과 운동권 관련한 민주화 경력이라고 하면 되죠 정가 경력이죠 87년에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없습니다 이것이 부산 미문화원 점거 관련 구속이었다고 하네요 04년에 창원시장 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으로 출마를 해서 낙선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해서 다시 낙선 2016년에 창원 청산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노회찬 의원과 단일화를 하면서 후보를 사퇴했었습니다 2018년에는 창원시장에 당선이 됐고요 22년에 재선에 도전했지만 패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냈죠 이게 또 부산민주당하고 다른 게 창원민주당은 저도 3등하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 미문화원 점거 시도로 구속되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료로 변론을 해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동구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함께했다고 해요 그렇게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진짜 낭만의 시대네요 그렇죠 무료로 변론을 해주고 무료로 변론을 해줬으니까 선거운동을 함께하고 맞아요 그러다가 마음이 맞아서 의기투합 정치를 하고 비서관이 되고 동지가 되고 참여정부 비서관을 했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쇳밥일지 작가 천연우 씨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직접 참가를 했더라고요 제조업 도시 활성화 관련 공약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겠다라는 공약도 있고요 그리고 화력발전소 폐쇄를 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공약도 내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 특생이겠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하는 일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 제편 보시죠 강기윤, 63세 남자, 국회의원, 창원 출생, 창원 상남초, 창원 남중, 마산 공고, 창원대 행정학과, 중앙대대학원 행석, 창원대 행박, 육금병장 만기 정역 정과는 99년에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200만 원이 있는데 음주라고 한 적 했네요 그렇죠 이것은 아마도 세기말적 음주가 아닌가 합니다 재산 22년 기준 135억 4,270만 원 부자예요 오 부자면 토지 약 14억, 증권 38억, 예금 49억인데 21년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토지 증권을 왕창 처분을 해가지고 예금에 옮긴 것 같아요 재선 경남 도의원 출신이고요 18대 총선 낙, 19대 당선, 20대 낙, 21대 당선, 퐁당퐁당입니다 19년에 노회찬 의원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에도 나갔었는데 이때 경남 FC구장에서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죠 유명해집니다 이때 저기 뭐야 이 사람도 하고 홍준표랑 같이 갔죠 맞아요 근데 이번 임기 중에 더 문제가 있었어요 이해충돌 이슈였는데요 21년에 창원시가 공원 건립을 하려고 강 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과수원을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강 의원이 매입 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공익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면제 법안을 발휘했습니다 대박 와 이거 이럴 기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보통 유능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안 되죠 아니 그리고 남부끄러워서 네 홀리 탐관오리 사실은 엄청나게 뻔뻔합니다 시세 차익이 45억 원이었어요 땅 판 것만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다? 그러면 10억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 의원 해명은 보좌진들이 만들어준 거 그냥 그대로 낸 것뿐이래요 이게 더 문제죠 그러면 보좌진이 강규현 의원 날리려고 일부러 한 거지 그럼 나는 평상시 습관으로 밥값을 전혀 못했다라고 고백한 게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토지 매인만으로 사실 60억 원 받았다고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욕 더 먹었습니다 진짜 홀리몰리 탐관오리 아 좋네 라인 좋네 홀리몰리 탐관오리 홀리몰리 출석률은 본회의 85.03% 보건복지위 97.98%인데요 상임위 출석률만 보면 국힘에서 최상이고요 대표 발의 법안은 181개 수정가결이 10건 원안가결이 5건인데 사실 이런 법안을 넣는 국회의원은 출석을 안 하는 쪽이 국익에 도움이 되죠 아니 앞에 그 자기 세금 100% 면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까 더 의심스러워요 181개가 그렇죠 쳐다보게 돼요 지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게 거의 통과가 됐더라고요 좀 종합을 해보니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입수하는 위기징후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금융연체자의 채무액이랑 국민연금공단 지원여부를 추가를 하는 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원자의 주소지랑 실제 거주지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현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언급한 논란을 보면 그냥 보좌관이 좀 유능했는데 땅이 얼마 있는지 몰랐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보좌관이 출마하면 어떨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공약으로는 공공형 퀴즈카페 고등학생 천원의 저녁밥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4월 첫째 주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 티아라의 롤리폴리 일틀거든요 자꾸 거기에 지금 리듬에 맞게 지금 땀간오리가 제 귀에서 울려퍼지고 있어요 아 나 이런 오리 먹고 싶다 이게 뭐야 진짜 갑자기 오리 공기가 모자라요 오리는 진짜 먹고 싶다 녹색정의당에도 전임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네 남아있는 잉글랜드 녹색정의당 여영국 59세 남자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이죠 사천생 95초 축동중 부산기계공고 창원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고요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04년 민주노동당에 입당을 하고요 이후 진보싱당 노동당 정의당 창원대 산업비즈니스학과는 나중에 졸업했겠죠 저번에 소개해드릴 때까지는 정가가 7건이었는데 이번에 8건으로 늘어서 왔어요 경남도의원 재선 도의원 시절 홍준표 경남도지사하고의 대립구도가 유명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단일화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민주당과 단일화하여 민주당과 단일화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문장수서대로라면 탈당 무소속으로 나왔을 테니까요 그게 익숙하니까 내가 자동재생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단일화가 실패해서 미래통합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죠 방금 소개해드린 강기훈 의원이요 86년 민주현동 정가부터 시작해서 모두 노동집회 관련 정가고요 94년 대통령선거법 위반이 있거든요 이건 백기환 선대본에 있을 때의 정가인 것 같죠 저번 총선 소명에는 관련 내용이 없네요 최신 정가는 작년 3월에 판결을 받은 일반교통방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이 추가가 됐는데 집회 관련 정가로 보이는데 어디나 기사나 기록이 없습니다 공보를 확인하셔야겠고요 정의당 대표였던 시절 저번 대선은 국민의힘에서 여영국 대표한테 선대본 임명장을 두 번이나 발송한 일이 있었죠 아이고 이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은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녹색정의당과 단일화 논의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제 여영국 후보와 허성무 민주당 허성무 후보와의 단일화가 지금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리고 여영국 후보 캠프 쪽이 조금 더 굳건하게 완주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영국 후보의 입장은 사실 제가 읽기로는 단일화 안 한다는 입장에 가까워 보입니다 네 중앙당 의도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100% 질게 뻔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안 한다고 했고요 실무자 방식으로 정하자고 했거든요 아니 부산에서 진보당이 한자리 이겼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허성무 후보의 창원시장 시절 정치적 책임을 지적하는 등 일단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나로 단일화 아니면 안 해 네 맞습니다 그런 전략이 있죠 네 끝 아니라고 어려워 보입니다 공약은 원화청 불공정거래 개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창원공단 산업 전환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무소속 후보는 경력을 보완하니 어느 당시 티 나오셨네요 무소속 배종천 60세 남자 어업 창령생 남지초 중고 경남대 정액과 그리고 행석 전 창원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96년 선거부정 방지법 벌금 200 200 2006년 현주방역공사 대표일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시의원 재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임기가 끝난 후 10년 만에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거네요 가만히 보시면 시의원 군의원의 현지 건설사 대표가 너무 많죠 대한민국은 여튼 시의원 이후에는 전 창원시설공단 상임이사였다고 합니다 여영국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단일화가 요원하잖아요 야권이 좀 불리해요 지금 그러니까 안되겠다 밸런스를 맞춰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강기훈 단수공천에 반발하여 탈당무출 좋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갑자기 근데 배종천 후보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야권에 야권 단일화 야 비자 퇴행적 너는 다지 말고 우리도 하지 말자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니 그러면 3대 2니까 야권 단일화가 안됐으면 지금 2대 2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배종천 후보는 국민의힘에 공천 장사하지 말고 공천 심사비 200만원과 특별당비 90만원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 290만원 때문에 아니 29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지금 얼마 쓰는 거죠? 누군가에겐 큰 돈입니다 근데 지금 더 큰 돈을 내고 있어요 요거 저기 소액 심판도 걸었어요 세상에 왜냐면은 돈을 받아놓고 면접과 심사와 경선이 공정하지 못했다 이게 사람이 화가 나서 그럴 때가 있어요 100만원 받으려고 김현장에 의뢰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아 배종천 후보는 이기고 싶군요 공약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제가 어디였더라 삼척이었나 한번 파크골프장 구경해본 적이 있었는데 평일 낮에 노인네 많긴 하더라 네 우리 이쯤 되면 한번 갈까요? 파크골프장? 뭐 구경이라도 알아? 뿅반할지 어떻게 알아? 아 이래서 파크골프장이다 대상 재밌다며 당장 조정하라 파크골프 하다가 그냥 골프로 많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나도 공개방송 끝나고 술 먹으러 갔을 때 다트 처음 해봤잖아 맞아요 못할 건 아니더라고 다트를 소송하라 파크 다트장 마산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후보 19대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잘 싸운 겁니다 왜냐하면 18대 때는 한나라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6배 넘는 득표율로 이겼거든요 이 기록을 알고 있다면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63% 대 더불어민주당 34%가 얼마나 선전한 결과인지 이해 삽가는 무자비한 챔피언이 다시 출마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도전자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을 지낸 약대 출신 노동운동 유닛입니다 06년 마산시 시의원에 민주도동당 비례 1번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2010년에 창원시 의원에 진보신당으로 나와서 또 당선이 돼요 이후 통합 창원시 얘기죠 14년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다시 당선이 됩니다 무소속? 네 2018년 도의원에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때 도전을 해서 또 당선대요 삼선시 의원에 진보신당에서 정의당으로 가지 않고 탈당을 했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네 있나 보네요 극히 레어하지만 이런 것을 박용진 모델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도의원에 재도전했지만 이때는 낙선을 하게 되네요 산업체에 해당 지역 청년인재 50% 의무고용제 창원공공의대 유치 지역의사제 실현 뭐 이런 공약들을 좀 민주당 후보들의 공공공약인데요 후보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식 프로필이 연계된 페이스북에 동명이인이 또 있더라고요 보좌진이 잘못한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탁 눌렀거든요 근데 동명이인의 곡성지역의 약선요리사예요 아 예 리그가 잘못됐군요 네 여기 댓글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안녕하세요 선거송 전문 종합선거기획사 K-Election인데요 유세차 제작시 드리는 혜택이 추가되어서 연락드립니다 아 이 업체도 헷갈렸어 네 그럼 이 약선요리사 되게 황당하겠죠 아 이 이 업체들 사실 우리랑 똑같은 일을 하는구나 유세차 계약시 저작권이 없는 선거송 두 곡과 기호송 한 곡을 무료로 제공드린다 이런 혜택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저도 안 왔잖아 이번에 아니 근데 여러 번 쓴다고 쿠폰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그러면 또 떨어지라는 소리니까 그리고 차 안 하고 선거송만 제작하셔도 두 곡 제공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오니 아유아 여기도 홈페이지에 방문 후 연락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보고 제가 황당했어요 여기도 업계군요 근데 저는 약사니까 약선요리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엄청 한참 팠어요 얼굴이 같은지 아닌지 아닌 거더라고요 약선요리 사면 인생은 한방 네 거기에요 완강디지털대학교 선거 때마다 잠시 잠깐 고용 창출의 단면을 보았습니다 후보 선가인 측은 이 방송 들으면 제발 이 링크 뽑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챔피언이죠 최형두 61세 남자 국회의원 경남 고성 출생 회원초 창신중 마상고 서울대 사회학과 하버드대 존 피치제럴드 케네디 행정대학원 행석 88년에 전과가 있습니다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국가보안법 위반 폭처법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유 3년 자격정지 1년인데요 민주정의당 당사 난입과 관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86이죠 86 이른바 그런데 농축사님 원고를 보니까 민주화 정권은 아니고 ML당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막스레닌 수형으로 소집 면제 됐습니다 86들 가운데서도 조금 매니악한 분들 매니악한 왼쪽 입니다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은 주로 국민의힘에 있을까요 문화일보 노조 위원장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고요 심지어 문화일보 갔어요 2012년에 김황식 국무총리 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장악됩니다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 홍보기획 비서관 국회 대변인 거쳤고요 20대 총선에서 의왕과천에 조전을 했지만 컷오프 당하고 21대 총선에서 경남 최다선이었던 5선 이주영 의원을 꺾으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출석률은 본회의 90.42% 산자위 92.75%로 국힘 상위 대표 발의 법안은 79개 원안가결 7개 수정가결 2개인데요 법안은 열어보는 것마다 책임소재 명시 유형이었어요 이걸 누구의 책임으로 정한다 뭘로 분명히 한다 누구 일시키는 거구만 네 다 그런 거였어요 포기했습니다 지금 이 후보의 마음속에서 막소와 레니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책임은 지고 있을까요 내용이 있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일명 김남국 방지법인데요 대한반영 폐기길래 아 이거 다 발의했겠지 했는데 의외로 세일의 개밖에 없더라고요 발의하니 그렇죠 네 그리고 최형두 의원의 안은 국회의원의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약은 눈에 띄는 게 없어서 패스합니다 이제 M사이즈 라지사이즈 아닐까요 ML 메이저리그죠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 ML이구나 하시면 되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영원히 이해하실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아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당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김동훈 남자 50세 농업 대구대 국문과 박수 경력은 미기제 정가 없습니다 3월 18일 저희 녹음 날짜 기준으로 어제 새벽 갑자기 예비 오브 등록을 했고요 어머 깜짝이야 그러네 어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꿈꿨더니 하라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갑자기입니다 게시 버섯처럼 튀어나오는 거죠 사진도 매우 옛날 느낌의 필카고요 네 그리고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름조차 흔해가지고 이 후보의 정보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네 신규루처럼 나타난 무소속 후보가 있길래 그냥 짧게만 알려드렸습니다 회원구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학생의 총무부장이던 시절에 경희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강삼재는 하만 출신으로 마산 중 마산고를 나왔습니다 총학생회장이니까 당연히 유신반대의 주역 중 하나였겠죠 상도동계가 된 강삼재는 통일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마산을에서 처음 당선되었고 3당 합당 후 민자당으로 흘러가 이후 회원구에서 5선을 하며 노동법 날치기도 하고 국정원 돈으로 옮겨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자기 이름 새긴 손목시계를 선거 앞두고 지역구민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보수 정치인이 하는 못된 짓은 다 하다가 자리를 잃자 이후 자유선진당에 합류합니다 운동권 패권으로 사회를 어지럽힌 사람들 제가 잘은 몰라도 90년대 상도동계들은 분명히 그런 인물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당 합당 후 민주주의 사수의 핵과도 같았던 마산 역시 민자당 마법에 조용히 빨려들어갑니다 21세기 보수정당 무패의 마산 회원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54세 남자 정당인 경남 합천 출생 부산 남일고 창원대 환경공학과 동대학원 행박 창원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정가는 3개인데요 1997년 2월에 진역 1년 6월을 받고 집유 3년을 받았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특수 퇴거 부릉 이게 특수 퇴거 부릉이 있고 특수 퇴거 부릉이 있는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침입을 하면 특수가 붙는데요 저도 찾아봤네요 그리고 국보법 지시법 위반으로 03년 8월에 받았고 공무집행방에 지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그러니까 되게 늦은 나이까지 운동을 계속 하죠 그랬네요 살벌한 집회 두 번을 했습니다 최근 21년에는 100만 원어치 모욕을 했어요 이건 집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남 도의의 부의장에게 욕설을 했다는데 당시에 상임위 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고 아 짝꿍 싫어? 네 부의장이 10살 많았다는 점에서 괘씸죄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아깝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100만 원 아래로 막을 수 있었는데 선거 공력을 먼저 말씀드릴 수 이해가 더 쉬웠을 텐데 02년에 마산시의원 무소속으로 나와서 낙선을 하고 공윤년 시의원 민주노동당으로 나와서 당선을 했거든요 2010년에 창원시의원 민주노동당으로 나와서 또 당선이 됐고 2014년에는 통합진보당으로 도전해서 또 당선이 돼요 2018년 창원시 도의원 더불어민주당으로 도전해서 당선을 했으니까 이때 갈아탄 거죠 4선 창원에 좀 있군요 이런 케이스들이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2022년에 다시 도전했지만 낙선했습니다 현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아 지금만 줄이고 다음부터는 느리자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양보해 주겠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억울하다 생각한다라면 대통령으로서 대우를 받고 물러나게 해주겠다 네 부칙을 달아서라도 현 대통령의 출마를 허용해도 좋다고 그러니까 네가 두 번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걸 될 리가 없다 부칙으로 달자라는 것이 공약입니다 이런 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국민의힘은 경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후보가 두 명이었고 지금 나온 사람은 국민의힘 윤한홍 61세 남자 국회의원 마산 출생 하포초 마산중 마산구 서울대 도고동문학 학사 서울대 행석 서울시립대 행박 육군 소위 복무 만료 석사장교였고요 재산은 22년 기준으로 22억 6609만원 건물 13억 예금 9억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4108만원이 있는데요 2021년보다 이 자동차 이게 두 배 늘었어요 뭔가 샀나 싶네요 62년생이면 군을 제대하고 나왔을 때가 민주화 투쟁의 정점일 때입니다 그때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인 거죠 경남 행정부지사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을 거쳤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청와대 이전 TFP팀장이었대요 용산맨 출석률 본회의 86.23% 정무위 92.19% 대표발의 법안은 40개인데요 18건이 대한반영 폐기고 원안가결 2개 수정가결 1개네요 대한반영 폐기 중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볼게요 금융회사 경영진에게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를 하는 건데요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걸 명기한 책무구조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국내에 도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 관리 위반 시 금융위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안 이후의 마지막 줄을 보면 동제도 하에서 금융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관리 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 통제 등 관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봐주기는 할 것이다 봐주는 방법은 있다 봐주기 위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경제지에서는 금융판 중대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상당한 엄살인 것 같습니다 공약은 아까 말씀드린 창원 후보 공동공약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1대1이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로 가겠습니다 마산과 진해가 그림이 비슷합니다 3당 합당 이후 야당세에서 완벽한 보수세로 전환했고 지난 32년간 민정당 유당이 승리했고 그 승자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행안부장관인 이달곤 전 의원은 2월 25일 갑자기 그리고 아주 조용히 불출마 선언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달이 아니고 전달곤이네요 그리고 그는 곤 이달곤 해지곤 전달곤 이번 여당에서 신음소리 한 번 못 내고 사라진 현역들이 꽤 많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번 후보가 다시 등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67세 남자 국민대 석자교수 경남 창원구 웅천명 출생 현 진해구 원포동이래요 진해 명동초 충무중 진해구 해사 32기 고대 불어불문학 파리 일대학 대학원 역사학 석사 그건 이제 군대에서 보내준 프랑스로 꽤 많이 가더라고요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 한남대대학원 정치학 박사 그게 그 사관학교에서부터 성적 좋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장교하고 나서도 유학 잘 보내줍니다 30대 해군 참모총장 장군 30대 때 했다는 게 아니고 제30대 해군 참모총장 30대 때는 장군하기가 어렵죠 안 됩니다 그러면 평시는 그건 전쟁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순신이 몇 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땐 사람들이 일찍 죽었고요 평균적으로 그 직업을 석자교수 이런 폼 안 나는 거 말고 예벽 제독 이렇게 썼으면 멋있었죠 정확히는 이분은 제독 전 국가 보은처장이었고 장군 출신의 해군 작전사령관 시절 이국종 교수와 아덴만 여명 작전과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 제지시 세월호 구조작전을 했던 당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사자성의 스타성을 바라보고 민주당이 들여온 인재정 국가 보은처장 제지시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을 추진했다고도 하고요 현안에는 다 껴있어요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때 조진웅 배우가 괜히 저도 그런 애국심 인사는 하나도 아닌데 소름은 돋더라고요 그 장면은 기억납니다 딱 우리나라 국군이 마중 나가서 딱 인계하는 그 순간 공군기가 쫙 경례 딱 해서 그리고 모셔와서 뭔 꼴이니까 이게 한국이 진짜 보은 마케팅 잘 못하다가 한 번 딱 잘하니까 그렇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약으로는 최상병 방지법 할 만한 자기의 커리어에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난안전법, 군사법원법, 군사경찰직무법 등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매우 큰 것 같아요 큰 군 구조 개혁이고 그리고 계급을 정년 연장한다라는 것 군무원의 정원을 확대한다라는 것 육해공 중에 지원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지금 해군이잖아요 해군 관련 복지 증진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요금 기여 영래의 킥보드를 허용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괜찮다 영래는 너무 넓잖아 허용이 안 됐었군요 그러니까요 군대 영래는 일단 포지티블리스트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것 빼고는 다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 또 격리하기도 편해 킥보드하고 가다가 그렇죠 국민의힘이 국방 관련한 공약이 외주화였다면 여기는 군무원 확대 같은 것들로 반대 손상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게 군무원 한 사람은 400 몇 사람의 업무를 처리할 줄 알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군무원 확대 되게 필수적입니다 조직을 키우면서 동시에 다양화시키겠다는 게 믿기네요 전문성 그리고 인수인 게 짱이잖아요 그리고 철책 제가 했던 그런 철책을 안 가봤는데 좀 길이 잘 닦인 철책길도 있겠죠 평지에 어딘가에는 그럼 거기 킥보드 타고 돌면 되게 약오르겠다 그러니까요 딴 건 모르겠는데 군과 관련한 정책은 발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월 3만 원 청년 패스 도입 월 5만 원 국민 패스 도입 회사 관광 회사 열어서 보여주겠다 이거고요 군항제를 확대하겠답니다 이 정도의 공약이네요 제독답게 중앙공약 지역공약을 다 제독답게 냈네요 또 한 명의 포스타 후보 보셨고요 국민의힘 후보 이종욱 59세 남자 모피아 출신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 바가 또잖아요 냅다 중앙초 진해중 진해고 미시간주립대 금융학 석사 행시 35회 육군병장 만기 기재부에서 국고국장 기획조정실장 짱센 직책이죠 거쳤고 윤석열 정부의 첫 조달청장이었어요 또 짱 센 자리 피해받네요 이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었던 이달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략공천 받았고요 그런데 이달곤 의원이 직접 추천을 했대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건 좀 믿을만해요 왜냐하면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였거든요 제자였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예비후보가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략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엘리트 카르텔이다라면서 굉장히 비판이 있었는데 이달곤 의원이 심지어 직접 다른 예비후보들이 도의원 출신이고 그랬거든요 지역주자들에 대해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안 돼 라고 말했대요 와 이거는 대박이죠 이거 차별이잖아 차별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후보들은 안 튀어나고 뭐 한대요? 지금 그래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대요 나도 나라 돌아가는 거 알아 탈당해야지 그런데 검토한다 얘기만 하고 추가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후보 여러분 그러니까요 공약은 대공약 8개 소공약 70개로 엄청 상세해요 이걸 보니까 다 알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확신 후보 시나리오가 딱 짜지네요 이달곤 의원이 뭔가 때 무언가 이유 때문에 불출만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 후계자는 내가 정하겠어요? 놓칠 수 없어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을 데려온 거네요 마침 못 피하고 몇 개 소개를 하자면 그 많은 공약 중에서요 진해의 기회발전 특구 조성 군인 연봉 현실화 및 군인 금식비 인상 탄약철도 노선 이전 같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약철도가 있나 보구나 보급용 진해까지 와야죠 보급이 혹은 진해에서 가든가 네 진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진주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경상남도 시간입니다 진해갑부터 보겠습니다 아니구나 진주갑부터 보겠습니다 진해갑 경상남도 진주시 갑 정몽준 전 HD 현대 총수가 국회의원 자리를 장신구처럼 달고 다니기 한참 전 이후 LS그룹의 오너가 되는 능성구 씨 일가의 구태회 럭키 화학 전무는 자유당을 시작으로 유신정우회에 이르기까지 진주 진양 삼천포 사천지역구에서 6선 의원을 지내며 국회 부의장까지 오릅니다 21세기로 들어오면 선관이 디도스 공격 현대사 최초의 온라인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꼬리 자르기의 꼬리 최구식 의원이 이곳에서 재선을 했고 그의 뒤를 이어 당선된 친박친윤 로얄맨이 4선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챌린저부터 보시죠 갈상돈 59세 남자 진보당 유재수 후보와 단일화에 됐고요 단일화 됐고요 진주 집현면 출생 도동초 대아중 진주고 서울대 농업생물학과 고려대 정예과 박사과정 수료 일요신문 기자였어요 노조위원장이었고 해고 경력이 그래서 있습니다 해직기자 유닛이에요 일요신문 기자가 민주당에 입당을 하네요 더 특이한 거는 mb정부 때 최강식 문체부장관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회의원 정무특보도에요 그리고 2012년에는 국제 엠레스티 사무국장에 당선이라고 하니까 선임이 돼요 그리고 mbc 시선집중 신동호 시절에 그때 10달 동안 시사평론을 해서 자칭 시사평론가이기도 합니다 1년 조금 안 되게 출연을 했었는데 이때 신동호 때 워낙 문제가 많아가지고 섭외가 되게 안 됐었다는 걸 제가 후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워낙까지 듣고 워낙 아무도 안 들어가지고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네 신동호의 시선집중 2016년 2월에 국민의당 후보로 20대 총선 강동구 을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지만 공탈해요 그리고 탈당해요 2017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18년 진주시장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를 해서 45.7% 득표로 낙선을 합니다 아이고 아까워 이 득표율 어딘지 굉장히 진한 아쉬움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프로필 마다 가로 열고 45.7%를 적어둡니다 이건 ptsd야 팔 거두면 문신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주에서 이 숫자는 매우 높은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단일화의 승리를 지금 만끽 중인가 봐요 그래서 별로 지금 뭔가 공약이나 이런 게 없어요 좋아하는 중이에요? 네 너무 좋아서 좋아하면서 인사하고 다니고 있어요 진주 사천 준 메가시티 아 부울경 메가시티가 있다면 참아 여기에는 완벽 메가시티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규모가 그래서 준 메가시티 공약이고요 제가 읊어드릴 공약은 없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놓치지 말고 살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디펜딩 론 챔피언 박대출 63세 남자 국회의원 경남 진주 출생 진주 금성초 진주남중 진주고 연세대 행정대학원 외교안보석사 공군 일병 소집 해제 진짜 세상은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왜요? 홍준표도 박대출도 김진태도 박덕흠도 박덕흠도 다 살아남고 다 공천 받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해야죠 네 그러니까 박대출이 주택을 담보 잡히면 모기지 론 대산을 볼까요? 네 22년 기준으로 18억 9,474만 그럴 필요 없겠군요 건물 15억, 유가증권 4억이더라고요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 19, 20, 21대에 내리당선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환노 위원장, 기재위원장,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라는 상당히 괜찮은 센 자리 했었고요 사실 저는 그냥 역사로만 아는 것들도 덜어 있으니까 실제로 경험 못하고 서울신문이 아주 주요 진보 메이저 언론이었다는 사실을 그냥 역사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서울신문 출신들 다 여기가 있고 다 잘 먹고 자살거든요 그때 정말 그랬나? 하는 의심도 있어요 출석률 본회의 94.01% 기재비 94.12% 경남의 국힘 현역들은 성실한 편입니다 국힘 안에서요 대표 발의 법안은 92개, 수정 반영 100이 3건, 대안 반영 100이 10건 최근에 기업의 출산지원금의 세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이랑 조세특례제한법, 그러니까 두 개 다 관련해서 낸 거예요 이걸 발의한 게 화제더라고요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당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한 게 좀 논란이었죠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다, 달콤한 보너스다 그런 말 안 나오게 한다는데,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보린이 강조하는 지역 관련된 공적은 세계 최초 국립 저작권 박물관, 비수도권 광역 시도 최초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제2광역지사 신설 이런 게 있었고요 공약으로 진주비전 ABC가 있었어요 진주비전 ABC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있을까 봐 봤죠 무언가의 줄임말이겠죠 A는 에어로스페이스 B는 바이오인더스트리 C는 컬츄얼 인프라스트럭처 뭔 개소리야 컬츄얼, 문화인프라 럭키 순천만큼의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스호스피털 좀 돼야지 ABC는 해독주스, 해독주스 대출은 한자로 크릴 데이에 나갈출 출마 빅 엑시트 아직 탈당은 안 했습니다 챔피언 보셨습니다 이렇게 1대1입니다 설마 프로그레시브 에디터가 이 많은 진보당 후보들을 다 해놓고 가라엎은 건 아니겠죠 아 뭐 그래요 하다가 하다가 네 말고 하다 말고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진보당은 단일화를 했고요 단일화를 했습니다 진주을 보시죠 이 지역구의 옛 주목할 만한 정치인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시사저널에 단독으로 여야 다선 의원들의 신한은행 채용 청탁 사건이 보도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3명 자유한국당 정우택, 김재경,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이번 서울 영등포홀 공천에서 김영주 의원이 낙마한 주요 원인인데 메이저 언론은 이걸 숨겨주더군요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중 한 사람이었던 뭘 했는지 알 수 없는 사선의 김재경 의원이 21세기 진주을의 지배자였는데 이 사건 이후 언론에서 소식이 끊깁니다 제 친구 중에도 김재경이 있는데 제가 제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안 온 다음부터 소식이 끊깁니다 연락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을 챔피언 재선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61세 남자 정치인 진주출생, 진주수정초, 남중, 진주고, 경상대농학과, 경상대대학원, 석사가정, 농학과졸, 학사장교 8기, 복근, 복근, 복근 중위 중위 정도 복근이 있을 거라 난 믿습니다 전혀 없어요 일만 하느라 기술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경남도청과 행안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정부청사 관리소장 경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리소장이 아니더라고요 공무원이군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정부청사 관리소장이라고 하면 착복은 못 해먹을 것 같아서 되게 매력있는 작업이 잘해가진 않네 경상남도 사천시 부시장 3대 세종시 행정부시장 당시에 이춘희 시장 때였어요 경상남도 지사 권한대행 그때 홍준표 시장 당시였지요 대한지방행정공제이사장 지방행정공제란 무엇인가 엄청 큰 조직입니다 행안부 산하조직으로 복지급여 퇴직급여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으로는 골프장 콘도 등등등 이런 곳의 이사장이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끝발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돈을 움직였겠네요 큰 돈 오가는 자리의 관리자였네요 2020년 국회의원회 더불어민주당으로 도전했지만 낙선 2022년에 전주시장으로 도전했지만 낙선 이번에 재도전 중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약과 다소 거리가 있는 맘대로 공약이 좀 있어요 그래요 뭡니까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국회의원 보좌진 30% 감춘 한경호 후보 그러면 죽어보겠다 이겁니까 당선 되신 다음에 한경호 후보가 죽을 겁니다 과로사예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이건 내가 모르겠다 오선 연임 금지 원외 지역정당 사무소 허용 등의 전치개혁 공약을 내걸었고요 공천을 받고 보니까 사무소는 너무 짧은 거야 살짝 바꿨죠 이거 약간 무소속 후보들의 공약인데 막 던진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오선 연임 금지 이러면 이거는 위헌 아닐까 싶어요 경상국립대와 진주교육대 통합 공약이 있고요 경상국립대학교 한의대 그리고 법학전문대 대학원 설치 등의 공약이 있네요 국립현대미술관 분간을 유치하겠다는 것과 오랜만에 추억의 공약입니다 바이오 항노화 농산물 해외수출 지원에 대한 공약이 있어요 6년 전에 우리가 이거 다 떠들었죠 좀비 공약이라고 했지만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3대1을 뚫고 현 챔피언 국민의힘 강민국 53세 남자 국회의원 봉곡초 진주중 동명고 경남대학교 법학과 학석박 공군경장 만기 재산 22년 기준으로 12억 1117만원 2012년에 19대 총선에서 진주을 컷오프 됐었고요 13년에 홍준표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지선에서 경남도의원의 첫 당선 재선까지 성공했지만 사퇴를 하고 21대 총선에 나갑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죠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정무위원의 관사였습니다 아버지가 경상남도 교육감이자 경남도지사 후보였던 강신화인데요 관련해서 일가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2022년에 강의원이 이사장이었던 학교재단이 있어요 그 산하에 진주 동중의 교원을 사적인 일에 동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옛날 방식의 사학비기죠 그것도 선거 업무 관련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골프장 불법인 수준이 아니구나 당시에는 유암위원 넘어갔다가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다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같은 당내에서 터지죠 원래 그리고 최근에 수행비서에 대한 갑질 의혹도 있었어요 아이고야 국관이네요 그래서 지역언론이 국민의힘 공관위에도 책임을 묻고 있는데 아직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갑유닛 아버지 병수발을 시켰다고 그랬대요 아 맞아요 수행비서한테 오 마이 갓 그건 가족들도 하기 힘든 거를 그리고 교육 집안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 교사 집회에 대해서 교원노조가 신성한 교사를 노동자로 격화시켰다고 말해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 출석률을 볼게요 진짜 갑 애티튜드 장난 아닙니다 출석률 본회의 89.22% 갑이죠 갑 정무위 90.91% 정무위 이렇게 잘 안 나오던데 대표발의법안 49개 중에 대한반영 폐기 19개 대한반영 폐기 중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있어요 보험사기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을 즉시 반환을 하게 하고 한수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집안에 뭔가 보험과 관련한 그랬나봐요 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되게 좋은 거다라고 열심히 말은 하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 환수를 위해서 별도의 원래 민사소송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해도 되게 개선을 한 거래요 이게 제일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죠 보험사 측에 큰 민원을 접수해 준 거예요 네 공약은 뻔한 것들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갑챔피언이 계시고요 자 우리공화당 찐그구개보 어 맞다 내후보지 우리공화당 김동우 53세 남자 연안공대 기계설계과 졸업 그 전에 기초학력은 아직도 안 알려줍니다 얼마 전 경상국립대 행정학 석사 과정 들어갔습니다 김동우 수학영어학원 원장이었는데 학원명이 엘리트 수학영어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기계설계과를 졸업했는데 수학영어학원 원장인 어쨌든 이과는 이과다 수학은 잘할 수 있죠 내가 엘리트라면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즉 김동우 후보는 엘리트다 네 몰라요 대한애국당 시절 즉 당에 처음부터 함께한 오픈멤버 대한애국당 오리지널 멤버 그때부터 우리는 쭉 보고 있습니다 충성도 짱해 우리공화당 당직자형 출마자 여기 당직자가 근데 이번에는 본인의 열정도 곁들인 그렇습니다 전과는 95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밝은 백 지지난지선과 지난 총선의 출마에 낙선했습니다 지선 때 관광객을 외지인이라며 싫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아직 공약 얘기를 하기는 커녕 무관심의 영역에 진입해 있으므로 4년 전 총선 공약이라 얘기하겠습니다 최저임금 5년간 동결 동결 52시간제 폐지 근데 벌써 1년밖에 안 남았어 유료세 폐지 매드백스 법인세 인하 기업 청구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전쟁이다 좋습니다 민노총 세습 일자리 폐지 이건 머리 드립이 안 생각난다 국민소득 6만불 부자다 인플레이션 언제나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번 공약도 아마 중앙당 공약 그대로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이 사람은 애국당 때부터 나왔으니까 처음 나올 때는 40대 중반 초반 이랬던 거예요 그쵸 중년을 극우정당에 받친 첫 출만은 사실 6년 전이니까 박근혜 태어날 때니까 그때 이제 47세 정도 찐 극우정당 관계자 되겠습니다 무소속 후보 나오죠 네 무소속 김병규 58세 남자 정당인 진주생 진주고 연세대 경제학과 행시 34회 고려대 법박수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하더니 기획재정부 세제 실장까지 올라갑니다 무소속 마지막 공직은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고위공직자 유닛 전가 없고요 기나긴 공직자 생활은 어떨까요 안정적이었을까요 재미가 없었을까요 그쵸 궁금해지는군요 안해봐서 몰라요 그 긴 공직자 생활을 끝내고 선출직 공무원의 세계 야생의 세계로 나갈 때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렇게 굳은 마음을 먹고 야생의 세계로 나갑니다 되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프로그램 보는 것 같죠 그러자 국민의힘은 강민국 단수공천 잡아먹힙니다 김병규 후보는 야생에 나올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왔나 봅니다 단수공천을 보자마자 흑화해버립니다 팩스를 보는 순간 도록룡이 악어가 된거죠 바로 강민국 후보에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해놨구만 파워건조 에디터가 말한 문제들 있죠 김병규 후보가 다 하신 출처 모피아가 되는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주동중학교 직원들 사적 갑질 의혹 수행비설을 시켜 부친의 병수발을 들게 한 의혹 모친 소유의 땅을 경남교육청에 매각 시도한 건 등을 지적하면서 중앙당에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러자 답이 돌아왔습니다 윤리위원회 회부 짜죠 김병규를 그렇죠 어딜 꼬질러 인마 넌 갑 아니야 하지만 이현미 흑화한 그렇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야생으로 나온 고위공직자 부글부글 주요 원칙 보수는 지들끼리 싸울 때는 팩트 아니면 말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네 윤리위원회 회부? 오케이 가자 가보자고 끝까지 가자 했지만 중앙당은 갑자기 묵묵부답입니다 연락이 안옵니다 네 자니? 결국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당의 방법 중 하나인 게 선거는 다가오고 시간은 며칠 없는데 자꾸 재심재심 신청하죠 근데 253개 지옥굴 다 돌봐야 되잖아요 양당 중앙당은 그럴 때 쓰는 쉬운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연락 안 받기 네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맨날 통화 중이에요? 전화하면? 네 그러자 아니요 당직자가 받아서 끊죠 아니면 이메일이나 컴퓨터로 하면 검토 중입니다 우리가 듣기 제일 좋은 말 있잖아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무소속 후보가 됩니다 반드시 이겨서 당에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한동음 위원장이 절대 안 받아준다고 못을 박았잖아요 네 근데 비대위원장이 절대 안 받아준다고 못을 박은 건 매년 선거 때마다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까지 당에 남아있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까지 그게 지켜진 게 20대 21대 민주당밖에 못 봤어요 저는 최소한 4년 동안은 안 받아줘서 이용호 의원이 세류대왕이 됐고 뭐 이런 끊임이 있잖아요 4년 안 받아주면 운명 확 바뀌거든요 4년도 못 참아요 대부분은 보수정당은 보통 바꾸죠 왜냐하면 그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되는 의석이었잖아요 네 근데 양쪽 한 속 차이 나봐 그걸 어떻게 안 받아요 그렇습니다 공약은 100만 우주항공 메가시티 건설 진주 사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위성 특화 지구 구축입니다 하고 있어요 셋 다 우주네요 그냥 우주적으로 갑자기 경남에 우주 공약이 많아요 사천 때문에 뭐 한국의 나사 이런 거 많아요 통영 고성 갑시다 국회의원 선거 오니까 두 개의 고성군은 헷갈리지 않아서 좋아요 여긴 통영 고성의 고성이잖아요 통고 1987년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찾아 왔건만 통영시 고성군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정당만 당선시킵니다 21세기 이 지역 최강자는 그 레어하다는 친홍계이자 레어한 수준을 넘어 소선거제 이후 유일한 무투표 당선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인 3선의 이군현 전 의원 그는 2016년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도 후보가 혼자라 당선되는 천운을 들인 지 두 달 만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대상이 되고 2년간 재판을 받다가 직을 잃었습니다 야 당선되면 끝이지 이런 게 어딨어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이후 통영고성에 당선된 챔피언은 농축산인이 그의 이름을 읽기 어려워 민주당 담당으로 이적했다는 소수설이 전해지는 전 공안검사 공안검사답게 친윤으로 2차 전직을 하고 이번 예선에서 단수공천으로 살아남아 3선에 도전합니다 민주당의 도전자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59세 남자 정치인 통영시 사량면 출생 통영 두룡초 통영중 통영고 동화대 토목공학과 구려대 대학원 행석 공사년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남도 의회선거에서 나와서 당선이 되고 이후 3선까지 성공을 해요 2018년 통영시장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와서 경선을 하고 2022년에는 딱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경남 서쪽의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사람을 구해오려고 하면 민주당도 다른 당에서 끄집어와야 됩니다 네 이런 이력을 가진 후보들은 출마의 변을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져요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유권자 나라와 지역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유권자들에게 간곡히 호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 대한 도배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공천 안 주기만 해봐 지난 2월에 모친상 소식이 검색이 제일 최신 검색이더라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빕니다 시장 재임 시절에 통영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수신 단말기로 방송 다시 듣기 우리가 소식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듣기도 할 수 있고 문자 전송, 시스템 가동 상태, 원격 모니터링 등 그런 기능 제공을 하는 양방향 통신 기술이에요 집에 이렇게 셋톱박스나 무전기 마냥 있어가지고 옛날에 들면 이렇게 마을에 관해서 크게 방송을 하거나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고령자들이 이런 게 어려우니까 최근에는 긴급사항 대응이나 고독사 예방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핸드폰으로 올려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 던져놓잖아요 이게 자기의 치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중요합니다 점점점 일본에서는 비슷하게 재난방송 전용 라디오 같은 거를 전파 같은 거 다 멎어도 되는 걸로 노인들 집에 다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일본에서는 옛날에 단파라디오가 우리가 듣는 라디오가 나오죠 생산이 되고 있죠 지금도 그런 형태가 있어서 낮에 일하러 가지 말라고 그런 방송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농촌에 가면 그런데 문제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시끄럽다고 찬장에다 넣고 또 못 찾는 그런 사태도 있긴 하더라고요 공약은 아직 시장 수준에서의 공약입니다 공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제가 이 이름을 쉽게 읽는 방법을 찾았어요 뭡니까 국민의힘 정점식 그렇게 읽으셨어 옛날에도 톤이 있어야 돼요 성조를 넣어야 돼요 그 지역 부모님이 그렇게 지으신 이름이구나 따라서 외지인은 읽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약간 증짐식 이렇게 되긴 하는데 정점식 잠깐만 정점식 정점식 돈이 점점 늘어나서 정점을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거쳤습니다 공안검사 14년에는 통진당 해상 관련해서 TF팀장을 맡았고요 황교안 키즈이자 윤석열의 대학 후배 검찰 선배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병호 사단으로 분류가 돼서 저천을 당했고 그때 당연히 변호사 기업을 했겠죠 2019년에 같은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첫 당선이 되었고 21대에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우병호 라인들도 은근히 살아 돌아왔죠 지금 이제 우병호만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마지막 조각 네 본회의 85.63%고요 출석률 법사위 97.75% 정보위 84.21%입니다 죄송합니다 본회의 몇? 본회의 85.63 85.63이요 네 평범하네요 네 엄청난 숫자로 들으셨나 봐요 잘못 들었어요 65라는 줄 알고 그럴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5입니다 대표발의 법안 69개 수정가결 10건 원안가결 3건 원안가결 중에 전세사기 관련된 법안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4월에 통과가 됐었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원래 집주인들이 안 받고 도망다니까 이걸 낸 건 아니고요 이게 통과가 됐는데 시행일이 6개월 뒤였어요 그래서 이걸 3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게 피해자들에게는 되게 생사를 가르는 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아내가 사망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만 들리더라고요 자유통일당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출마 중독 4황 중 한 분이 이 지역구에 있죠 진짜? 통영의 박청정 통영의 샹캐슬 박지영 전 의원과 비슷한 또래 한 살 차이인가 그래서 금년에 81세 되시는데 당정은 안 궁금하지만 출마 일부가 궁금했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 4황 중에 나머지 한 명 전북익상 박경철 후보도 안 나왔으니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가 싶어서 잠시 추억이 시간을 늦었습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은? 니 주 그만 요새 원피스에서도 4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자유통일당 후보 불량 신기하게 챙긴다 불량 신기하게 챙긴다 일은 해야 되지 자유통일당 김장안 77세 남자 다음과 네이버에서는 김장이 자꾸 검색에 걸려서 성가십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김장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학력은 검정고식 고졸 어느 신학 때 다녔는지는 안 알려줍니다 직업을 무직이라고 적어냈으나 부산 한성교회를 개척해 35년 심옥하면서 키워낸 전직 목사입니다 목사 2017년까지 사역했고 은퇴해서 고성군 하이면에 정착했습니다 고성 하이 하이 매달 고신대학교에서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면 기도해준다는 미담이 고신뉴스에 나와있습니다 뭐 근데 고신교단은 아닌 것 같아요 해당 기사의 말미에는 김장안 목사가 자유주의 신학을 마땅차나 한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신학적 스태스도 보수적입니다 좋아요 2010년에는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300만 여기서의 위기는 거짓말입니다 즉 공무원을 속였습니다 아 거짓말로 기회를 꾸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예요? 네 뭘 방해했을까? 이상입니다 네 뭐 저 통영이나 고성에서 태극기 집회 조직하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런 분입니다 목사당이죠 무소속 후보는 나옵니까? 네 김형규 54세 남자 음식업 요식업자입니다 학력은 철성중학교 2학년 중퇴 현재 중식조리사 40년 경력입니다 이야 40년 지금 54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14세부터 했다는 거고 그러면 철성중학교 2학년 중퇴랑 아다리가 맞아요 이현복 셰프도 14살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당수 여러 가지 직업들을 만났는데 40년 근속은 처음 봅니다 그렇죠? 예전에 중식이 이런 어린 소년들을 데려다가 정말 많이 괴롭히고 거의 아동노동 바깥에서 문장구가 안 열어줬다 하더라고요 이현복 셰프 자서전 보니까 네 전가 2건 2014년 식당에서 원산재 표시를 잘못했는지 벌금 100만 원을 냈고요 실수예요 2016년에는 교통사고 치사가 있네요 금고 10월에 집유 2년 나쁘네요 인사사고가 났군요 고성군 상림현 부포리 소재의 짜장박사라는 중국집입니다 짜장박사 2015년부터 상림현 사무소에 브레이오톡기 성금을 100만 원씩 기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녁에 짜장면 먹어야겠다 땡기네요 지역지에 의하면 현재 지역에서도 선거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본선까지 갈지 미지수라고 합니다 계속 식당일이 바쁘실 수는 있죠 바쁘거든요 요식업은 바쁘죠 장난이 아니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운동원들이 가장 많이 먹으러 가는 것도 짜장면 아닌가 빨리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뜨겁지 않고 저희의 의논은 이렇습니다 출마를 하는 게 옳은 선택이었는가 만약에 계속 식당 문을 여셨다면 자 후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소속까지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경상남도 시간입니다 사천남의 하동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를 기르는 심즈 미션이 있다면 중간쯤 반드시 등장할 아이템인 폭탄주를 처음 만든 것을 알려줬고 그 외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에게 한나라당 측 리더로도 알려진 아 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최초 수사에서 당시 관할 검사장으로서 이를 방해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한 아 또 있다 골프장 노동자를 성추행한 뒤 해명이랍시고 손녀딸 같고 귀여워서 라는 말을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그가 나타나면 전국의 손녀딸을 숨기고 싶게 만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남해하동의 5선 의원입니다 그 외에는 조병규 안병규 여상규 등 업적은 없고 라인만 맞는 민정당류 다선의원들 그득한 사천남해하동의 당선자 명단에 단 한 명 이질적인 사람 탈당 무소속 및 민정당계 정당과의 3자 대결에서 승리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주 진양 삼천포 사천 등지에서 승리한 진보정당 국회의원 강기갑 제게는 이 한 사람만 기억나는 사천남해하동입니다 현 챔프 무소속 하영재 의원은 소속이 알려주듯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중이라 사라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입니다 제 윤경 52세 여자 정당인 하동군 출생 동덕여고 덕성여대 심리학과 졸업 주소는 아직 서울 양천구로 되어 있네요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이고 한나라당 청년특이었습니다 이에창 선거운동을 했었고요 에듀머니 대표이사예요 금융윤희이시네요 사실상 전국적으로 알려진 원이슈 정치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 드뭅니다 그러다 2011년에 박원순 캠프의 부대변인이었어요 2012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였고요 주빌리 은행 상임이사 경력이 있는데 이 주빌리 은행이라는 게 부실채권 매입과 소각을 하고 채무자 교육 상담을 한 주는 일종의 금융시민운동 조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경력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 9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경력이 있지요 네 이 업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스카우트합니다 2017년에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 은산분리 관련해서 산업자본의 은행을 소유하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이 당시에 뭐가 문제냐면 인터넷 은행의 대표격인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가계대출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넓어지는 추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당내 소수의견 파악 그리고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도 냈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2금융권이 쉽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예전보다 훨씬 덜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관련해서 P2P 금융에 관련해서 자기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목소리를 내왔고 매우 합리적이고 대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었던 건 맞습니다 1조 원이 넘어야 할 우주청 사업 예산이 R&D로 폭삭 깎여서 700억으로 확 꺼졌대요 1조에서 700억이면 진짜 많이 깎인 거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우주... 청소?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빨리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쩐지 재윤경 후보는 주판으로도 앉아서 1조 정도를 딱딱 계산을 잘할 것만 같은 그런 후보예요 주판을 쓰지 않고 그냥 암산을 하지 않을까요? 원래 주판을 쓰는 건 암산을 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주판이 땅 떠오르면서 안 써봐서 몰라요 저는 2억만 넘어가도 못 읽어가지고 노동자단한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인데 주판으로 어떻게 이성을 이어... 아유 억 읽으면 그때부터 50대예요 어? 명예 50대가 됐어요 없는데 읽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걸요? 어우... 자...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입니다 재윤경 전 의원이 사천남의 하동으로 오다니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서천호, 62세 남자, 경찰 유닛입니다 남해 창선면 출신, 경찰대 법학과 경남대 행박, 이명박 정부에서 부산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맡았는데요 경찰대 학장은 사실상 좌천으로 보더라고요 경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에 수원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되게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당시에 신고를 받았는데도 경찰이 되게 미혼대처를 해서 목숨까지 잃었던 건이 있었어요 이거에 관련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좌천이 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경찰대 학장으로 그런데 정과가 3건이 있네요 경찰이? 2018년 위계공무집핵망의 위증교사 징역 2년 6월 이게 이제 목사가 했다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왠지 똑같은 건데 이거 되게 전문적으로 느껴지네요 일단 정과 1개 이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중요한 소개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가지고 위장사무실 허위서류를 마련을 했고 대선개입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한테 허위 진술을 시키고 허위 증거를 마련하게 한 그런 혐의입니다 말 그대로 위증교사죠 자위증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러니까 크라임신 세트 만들었다는 거네요 버링이 여러분 아예 악의적으로 두 번째 정과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집유 2년 그리고 직권남용권리 행사방에 징역 6월 집유 1년 있습니다 이건 이명박 정부랑 관련이 있겠죠 여론조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당시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가 있었죠 그렇죠 이때 온라인 여론 대응팀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과가 새긴데 어떻게 된 일인가 따블 사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원권은 22년에 윤석열 정부 특사 정부 출범함 안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작권은 올해 설에 특사를 받았어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코드를 생각보다 많은 언론들이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면대상들 중에 여론조작범들이 많습니다 네 벌써 저희 3명 받나요? 네 그런데 진짜 그 능력을 귀히 여기는 거죠 진짜네요 여론조작 유닛 버려질 잘려질 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빌리 유닛 대 여론조작 유닛의 대결입니다 네 그런데 3연 발표하기 전에 국민의힘에 이미 공천을 신청을 했어요 될 줄 알았다 네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본인은 아니다 정말 나라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그냥 너무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론조작으로 그리고 본인에 대한 판결도 부정하더라고요 직권남용 아니고 개인적으로 직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최근까지 말을 했습니다 유죄는 이명박이다 라는 거죠 난 꼴이었다 이거 예루살렘의 아이희만이잖아요 물론 권은 훨씬 크지만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여론조작범 나이스키 하네요 결국 경선을 거치기는 했어요 아렌트의 기분이 드네요 공약은 우중 그런데 정말 한나 아렌트가 지적했던 그런 캐릭터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악의 평범사 나 사실 개평범함 알았다고 하는 그런 증언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공약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이건 이 지역의 공통이고요 고령자 전용 임대아파트 건립 요양사 처우개선 정도입니다 근데 요양사나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은 이번에 정권에서 공통적으로 되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막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뭘 요양사도 예산 다 깎아 놓고 자 권력형 정치범 3범 되시겠습니다 우리 무소속 후보 국민의힘? 무소속 최상화 58세 남자 최상화 지역발전연구소 대표 그렇죠 백수라는 소리죠 사천 고냥면생 고냥 고냥면생 고냥 들어간 오뎅 홍성갑 지역발전연구소 이런 거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동성초 그러다 진짜 지역 개발전하면 어떡하냐고요 홍성갑 극우연구소 이런 건 좀 멋있지 않을까요? 그건 그래요 음 그러네 사천 고냥면생 동성초 사천 중 사천농고 현 자연고라고 하네요 진주산업대 학사 전공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사만기 전역 한나라당부터 당직자로 평생을 살아온 듯 보입니다 보수정당 당직자 유닛 많은 직책 중에 본인이 가장 내세우고 싶은 직책은 박근혜 정부라는 건 숨기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춘추관장입니다 뭐 그런 문재인이겠습니까 이거 정부 되게 많이 안 쓰더라고요 음 맞아요 일일이 찾아봐야 돼 그리고 현 국민의힘 과기방통이 정책자문이었지만 더 이상은 아니게 되었죠 그렇죠 사실 보좌관 비서관들이 올라가서 제일 성공하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춘추관장 네 자총 중앙이사도 있네요 전가는 없습니다 지난 총선과 지선에 도전했지만 두 차례 모두 경선 탈락 그때는 수용했나 봅니다 음 역시 상남자 특이해요 상남자 후보 승부는 수용해요 네 경선 탈락은 수용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엔 경선 컷오프 전략공선은 아 컷오프는 못 참아요 네 경선 컷오프 수용하지 못하고 탈당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컷오프가 됐을까요 왜죠 여기서 천공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요 빰빰 천공 코너 생뚱 지난 5월에 천공이 사천과 산청을 방문해서 강연을 했는데 그렇죠 이 자리를 마련한 게 최상화 후보입니다 그렇죠 최상화 후보집에서 묵고 배우자의 카페에서도 강연을 했는데요 공관이 면접에서 이게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심각한 표현도 쓰고 그랬어요 버선발로 달려나갔다 예비후보가 그리고 막 언론 뒤져보니까 막 그 깝싸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되게 돌려돌려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최상화 후보 때문에 이제 천공이 전국투어 하면 온 나라의 국민의힘 예비후보나 지자체장들이 다 티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최상화 후보는 10년 전부터 아는 사이였다 그건 나를 자르기 위한 공관이의 핑계다 사천이다 밀실 공천이다 라고는 하는데 사천은 맞습니다 여기 사천이니까요 사천에서의 사천 삼천포 제가 공관이어도 납득이 갑니다 사실 제가 국민의힘 공관이어도 공천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10년 전부터 아는 사이였 것도 약간 의문스러워요 왜냐면 10년 전에는 박근혜 청와대에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구독자였던 거예요 그러게요 어쨌든 그래서 사천은 죽었다 라고 하면서 화가 많이 나 있고요 왜 지역을 죽여요 확실히 상남자네 남의 아동표만 받으면 이길 수 있다는 대사인가요 아니 대사가 소년만화식 대사잖아 사천에 사천 사천은 사천 사천은 죽었다 국민의힘에게 사천은 없다 사천이 사는 죽을사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최상화 후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잖아요 아니 그럼 대통령은 V1은 V2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공약은 우주항공청 괜히 적었어 우주 들어가는 다 뺄 걸 그랬어요 다 말할 줄 몰랐네 이고요 이 메시지는 거리 돌아와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 보여요 사천남의 하동의 후보들 이었습니다 이렇게 셋 나와 있고요 김혜입니다 역대 최초 민주당류 김혜시장 고 김맹곤 의원이 17대에 승리하고 19대부터 12년간 민주당이 지켜온 경남의 반란기지 김혜 갑입니다 3선 챔프 다시 나타났습니다 챔편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62세 남자 국회의원 하지만 자기는 굳이 정당인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경남도당의 장군 많아요 김혜 주촌면 출생 동광초 김혜중 김혜고 부산대법학과 부산대대학과 법석 육군중위인관우 준장으로 전역을 했어요 고등군사법원장 거기 원장이었어요 군법 전문가라는 얘기겠죠 제가 워낙 이쪽을 좀 취약해서 판사요 물론 실제로 지나가다 보면 분송 닦는 거 말고 하루에 하는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보통 판사장군 군사법원장이라고 우리는 불렀어요 19대 20대 21대 민주당으로 나와서 김혜 갑에서 3선 4선 도전 중이에요 재산은 22년 현재 보니까 24억 4천 9백만 원 건물이 23억 8천 8백이고요 2년 전보다 5억이 증가했네요 양무진대 투자했나 보네요 예금은 3억 3천이고 6천이 증가했고 채무가 4억 3천으로 1억 2천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임위 추석일말 볼게요 국토교통위는 88.46 대법관 임명 동의안 인사청문위는 100 인구특위는 33.33% 한 번 나갔나 보네요 저도 이거 한 번만 나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3번 중에 한 번 나간 거예요 본회의 85.03% 잘 안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민주당에서는 바닥에 가깝네요 대표발의는 근데 많아요 125개 대한반영 폐기는 28개 수정가결 6건이 있는데 법안을 들여다봅시다 그중에서 가결된 군무원 인사법을 볼게요 현행법에서는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이런 데에서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나 기관원에는 군무원 고충심사위원회가 있대요 하지만 최근 2급 이상의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군부대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 제가 워낙 군 쪽이 약하다는 걸 찾아보니까 2급 군무원이 무엇인지가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는 군속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군무원이잖아요 이게 특채과정으로 뽑는 2급 군무원은 대령급이고 4급 공무원에 해당되는데 예비역 준장이나 소장이 지원을 하게 되면 바로 간다네요 맞습니다 그거래요 퇴역 군인들 준위 자리 말고 그 자리도 많이 갑니다 그럼 어떤 자리를 가게 되냐면 병무청, 군체육부대장, 그리고 인쇄창 이런 데를 간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이제 이런 데에도 이제 군무원 고충심사윤회를 둬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좋습니다 디테일하지만 쓸모있네요 쓸모있는 법인 거 맞죠? 누군가의 권리가 넓어 많아지고 한다는 거죠 호롤로는 아닙니다 군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을 넓히는 법률도 입안을 했고 김해 오니까 드디어 가야 관련 공약이 들어옵니다 가야 공약 보시죠 그냥 가야 공약이에요 할 거 없어요 가야 할 써봐요 가야 가야 재건국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야를 UAE로 뒤에 거는 그냥 보세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어떤 역술가가 후보 이름표를 해놨더라고요 천부적인 재능은 있으나 매사 소극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출석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고지식함으로 오늘 바지 구김이 심하면 출석 안 하고 그런 수줍은 날씨 고지식해서 결정적인 기회를 잘 놓치고 초지일관하지 못하여 용두삼이가 되며 중반부터 경제적인 곤란이 심하다라고 누가 이름풀이를 했는데 근데 24억에 3선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이름 얘기하니까 말인데요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이름들이 통일 엄정 막 이래요 자 승리자가 누군지 볼까요 국민의힘 박성호 평범한 이름이 됐습니다 통일 정권 엄정을 다 이겼어요 57세 남자 정치인 홍황초 김혜중 김혜고 경찰 때 법학과 행시 35회인데요 경찰 64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교만 나와본 거예요? 네 경찰다 출신인데 중앙정부 행정관료 루트를 탔어요 계속 행안부에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주로 지방자치 관련 부서에 있었고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민주당 김경수 도정에서 경남 행정부지사를 지냈어요 네 그런 어공은 가능합니다 네 일정의 연정 같은 건가요? 그리고 민주당도 갔어요 그냥 가라니까 그냥 민주당도 갔어요? 네 아 그러니까 둘 다 체험해보고 그렇죠 이쪽이 낫네 그렇죠 네 경험주의 22년에 민주당이 입당을 해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경남 대전환 선대위 공동본부장까지 받았습니다 아 그거 얘기하세요? 경험주의 나갈 타이밍을 놓쳤다기엔 너무 좋아합니다 네 재집을 이런 말은 좀 부적절하긴 할 텐데 보스는 기소는 무조건 당하네요 아 저주 보스 킬러 유형 아 그러니까 악의 토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주가 걸린 아 다 박성호 후보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다시 복당했어요? 네 지선 22년 지선까지만 해도 이제 민주당 김해시장 경선 후보였어요 하지만 10달 만에 탈당 국민의힘으로 이적을 또 합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 지금의 보스는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 지금 김해 특인 게 경남에서 유일하게 김해만 민주당이 여유있게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통 이제 선거방법 때 안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정치인이 나타나는군요 네 그래서 모든 지역 언론에서 철새라고 해요 확실해요 네 따옴표 철새라고 비판받는다라고 이후에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장을 지냈어요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김해 의생명? 네 의생명 생명옵명 의생명산업 의생명산업인 것 같아요 메디컬 바이오 어쩌고 그렇죠 네 여기서 돼지고기 뒷고기를 김해 대표 음식으로 시에 제안을 해서 정책화를 했다고 되게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살려가지고 총선 1호 공약으로도 뒷고기? 네 뒷고기 그러니까 돼지국밥 재료나 이런 걸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삼겹살 제외 나머지 부분 맞아요 맞아요 맛있는 부분 이걸 활용을 해서 맛의 도시 식품 도시 김해 플랜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갑자기 왜 맛의 달인? 네 내용은 뭐 식품기업 유치 농산물 브랜드화 이런 거예요 이외에 SOC 노인 청년 공약은 다 같은 내용이라 넘어갑니다 부시장하던 버릇이 남아 있었네요 네 민홍철 의원 덜어 소심하다 기회를 못 잡는다라고 말하면 그 반대의 캐릭터죠 대범하게 너무 대범해요 막 옮겨다닙니다 볼드 볼드 자 진보당 후보는 지금 좁은 거죠 판을 지금 네 민주당과 단일화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네 PK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김해 을로 가겠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을 현역병이었는데 행시에 합격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유명했던 공무원 최철국은 17대 총선 가장 상징적인 지역구 노무현의 고향 김해 을에서 당선된 탄도리 오브 탄도리였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그는 박연차 게이트에서 쓸려나가 직을 잃고 이후 이명박이 국무총리 후보로까지 올리며 열심히 키워준 영건 김태호가 이 지역을 한나라당에 되돌려주며 재선합니다 이때부터 김해 을은 거대 양당이 가장 심각하게 자존심 싸움을 하는 지역구가 되며 경남도지사를 내본 대선주자로 호명된 적이 있던 김태호와 김경수가 거쳐가게 되죠 이번 총선에 김해 을은 김태호 김경수급은 아니지만 두 후보 모두 현역 두 사람의 배지는 누적 5개입니다 챔피언부터 보시죠 김정호 63세 유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얀나비 김정호 야구선수 김정호 카카오 김정호 남자 국회의원 현지역입니다 북제주군 추자면 출생이더라고요 목포 북교초 부산 삼성준 부산남고 부산대 경제학과 졸 본인 육군병장 만기 폭처법 위반 지시법 위반 등등으로 86년 징역 1.5년을 내가 외웠어요 1년 반이겠죠 1년 6개월 재산은 6억 4천 6백만 원 건물이 2억 9천 예금이 1억 7천 토지가 1억 4천이 있습니다 개털 중산층 내가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저 개털력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뭐야 국회의원으로 치면 비꼬치기요? 우린 출마하면 안 되는 거고 출마했을 때 위험한 정도의 재산이죠 이게 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냈고 2018년 재보궐선거 김해 의뢰 출마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10년까지 재선 성공했고 이번이 3선 도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짐 싸들고 여기로 온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이곳을 지킨 인물로 유명하죠 해다 보니까 부산박람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부산박람회 유치특위에 78.57% 관심 없었네 민주당 의원들은 안 될 거 알고 기후위기특위에는 100% 산통 벤처기업위에는 90.91% 본회의에는 92.81% 대표 발의는 132개 대한반영 폐기 30건 수정 반영 폐기는 4건 가장 최근 발의한 법을 봐볼게요 아직까지 표결이 안 갔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더라고요 들어다볼까요? 현행법이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을 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를 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52시간이죠 이걸 쓰고 있는데 갑자기 자꾸 유사장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합의를 한 적 있던가? 저죠 최근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연장근로에 1주간의 한도만 두고 있을 뿐이어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혹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다음에 확 넘겨도 된다는 거였잖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결이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몰아서 해도 된다는 거죠? 네, 저도 복잡하고 저도 정규직의 삶을 살아본 적은 없어서 감은 없는데 청취자들은 딱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쉬지 않고 하루 21.5시간의 노동을 시키는 모라치기 밤샘 노동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제기를 한 거더라고요 크런치 방지법 네, 그래서 이런 법들을 최근에 발의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약들은 지역 공약인데 김해쯤이랑 경남쯤에 오니까 트램 공약이 좀 있더라고요 김해가 아무래도 기존의 경전철이 부산 입장에서는 저 안 팔리네? 김해 입장에서는 모자라네? 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덜 타게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전철 말고 트램을 깔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트램 안 되면 모노레일을 깔아야겠다 모노레일을 안 되면 경비행기를 깔아야겠다 3선 도전을 하거나 이렇게 다선 후보들의 정보 찾기가 더 어렵다는 걸 제가 이번에 민주당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지역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약은 공부 참고하시거나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기자들 밥 많이 안 사주면 기사가 너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노출이 안 되는 3선 후보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이 좀 더 편한 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역을 다룰 때는 말이죠 기구를 타고 다니면 어떨까? 정보가 없... 국민의힘은 정보가 없진 않아요. 고르는 게 문제지 국민의힘 보시죠 조혜진, 60세 남자, 국회의원 지금 지역구는 밀양, 의령, 함양, 합... 창... 함양... 앞에 그렇게 연습을 하더니 미리 함창! 미리 함창! 밀양, 의령, 함하, 창년! 네, 이었어요 나도 못하네 경남 밀양 출생, 무한초, 무한중, 밀양고, 서울대 법학 학사, 동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그렇습니다 병역은 면제입니다. 수액 탈출증으로요 디스크 정과, 02년 도로교통법 음주운정 벌금 150만 원인데 월드컵 전이에요. 1월이에요 월드컵 유치를 축하하며 아니지, 이 녀석 멋진 예선을 즐겼나 본데 멋진 평가전을 즐겼나 본데 그렇죠 재산은 22년 기준으로 12억 5,704만 원 하지만 그때는 온 국민이 히딩크 감독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건물 9억 6천, 예금 3억 6천, 채무 2억 1천 있네요 박찬종 의원 비서로 정기에 입문을 해가지고 이해창 총재 보좌 이명박 서울시장 비서관을 거쳤습니다 잘 나갔네요 2008년에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밀양 창령이었어요 이때는 출마해서 첫 당선이었고요 이때 단통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홍신비 담합의 주범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이건 지금 정부에서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과도기 조치들을 계속 밟고 있는데 보수 정권더러 책임지라는 목소리를 언론이 내지 않았던 것도 꽤 큰 패착 중에 하나입니다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하지만 19대에 재선은 했습니다 이때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일 때 원내 수석 부대표를 역임해가지고 유승민계로 분류가 돼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20대 총선에서 컷오프 무소속으로 미리 함창해 출마했으나 낙선 그럼 제가 한번 달았겠네요 20대면은 김상조 장교장관이 그때 기억나요 저 문장 끝마다 단통법을 붙여가지고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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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는 바른정당에 입당을 해서 유승민 대선 캠프에도 있었고요 따라갔다 하지만 그의 말 탈당 후 자한당 복당을 신청했으나 불허됩니다 한참 뒤 4년 뒤 21대 총선을 앞두고 재입당을 허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지역민들 사이에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을 보겠습니다 본회의 91.02% 기재위 88.64% 정보위 94.12%고요 대표 발휘법안 41개 대한반영 패기 15건 원안이랑 수정가결은 없어요 통과된 법안 중에 대부분이 조세특례 제안법 개정안이고 일몰 예정이었던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중에서는 농업용 유류세 감면제가 있었는데 이걸 연구화를 추진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일몰 연장으로 대한반영 패기가 됐어요 이게 총선 끝나면 일몰일 텐데 아마 연장은 됐고요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휘를 했던 장애인 평생교육법안이 있었는데 이걸 대표 발휘했었습니다 얘는 계류 중이고요 공약은 아직 기배실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친해지길 바라 그렇습니다 중앙당의 빗자루질에 여기까지 쓸려 나온 현역 의원을 보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현역 의원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자 발음 연습하러 가볼까요 미량의령 하만창령입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앞지역구에서 소개해드린 조혜진 후보가 눈물을 삼키고 울지 않은 척하며 김해을로 끌려갔습니다 조혜진은 울지만 민주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28세 이번 선거 최연소입니다 여자 정당인 창령군 창령읍 출생 신창여중 창령여고 한동대 한국법 전공 사회복지학 복수 전공 지역 당직자 유닛이에요 최연소고 험지 출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줄창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그냥 바로 공약할게요 국가탄소콘트롤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입니다 탄소콘트롤센터 미리 함창 지역이 자연환경을 살린 국가탄소거래센터를 설립을 해서 미래세대 먹거리와 중장기 미래산업으로 삼겠다는 공약인데요 지난 연말에 한국은행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거래소가 있어요 탄소거래센터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탄소배출권 시장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이걸 CBDC라고 하더라고요 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테스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해서 기술실험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기사만 좀 잡히거든요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2020년대인데 지금 너무 느리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최근 수익률도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후보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두 가지죠 이걸 꼭 디지털로 해야 하느냐와 나머지 하나의 중요한 건 탄소거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둘이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후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웅 63세 남자 이 사람이 꽂힌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정당인 밀성초 밀양중 마산고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한양대 행석 정관은 2003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쎈데요 그렇죠 교수요원 석사장교 예편 첫 출마가 88년 13대 총선이에요 아니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서울시 영등포 의뢰 출마했습니다 당시 거의 최연소였대요 신민주공화당 과거의 최연소와 현재의 최연소 하지만 낙선 3당 합당에 반대를 하면서 신정당으로 갑니다 이후에 박찬종 아래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14, 15, 16대 총선에도 계속 도전했지만 계속 낙선 그리고 중간에 15대부터는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2003년에 한나라당에 입당했습니다 15년을 추웠더니 너무 추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당직을 거쳤어요 한나라당에 입당한 기념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나? 네 네 그러니까 꽂힌 게 아니고요 결과에 불복을 하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었어요 막 가처분 신청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원래 여기에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경선에서 이겨서 있었어요 얼쑤! 하지만 금품수수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얼쑤! 그러면서 부활했습니다 부활! 롤리나잇! 너무 신났어요 지금 공약은 밀양, 하만, 가야, 전통시장, 현대화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개혁 이런 게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독도수호 활동을 했더라고요 아이고 사단법인 어떤 단체소이라고 그래서 떨어졌구나 그랬나 봐요 그리고 당에서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주로 일을 했던데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네요 따라하면 안 되죠 오랜만에 무태안경 쓴 사진을 보게 되네요 얼굴이 아 안경 쓴 거였구나 눌러보니까 안경이 나오네 깜짝이야 안경 다리만 동동 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옛날 사진일 것 같아요 트렌드가 지난 무태안경을 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까지 보셨습니다 넥타이 색깔도 못 맞췄어요 1대1이죠 Here comes the new challenge 무소섭 박일호 아까 그 사람 밀양시장 그가 나타났어요 원래 무소섭이 없었는데 지금 무소섭으로 나오겠다는 국힘 후보가 둘이나 있어요 네 이 두 호보를 쓰다가 제가 원고가 한 번 날아갔어요 아 진짜요? 밤에 사무실에서 혼자 소리 질렀어요 역방에서 깼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늦었구나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전보다는 짧게 사연만 전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연 61세 남자 무직 밀양 하난면생 백상초 동명중 마상고 중앙대 정액과 행시 34회 환경부에서 국무원 잘 하다가 청와대에도 있다가 김한장 고문으로도 있다가 불현듯 선거에 나갑니다 그리고 3선의 밀양시장 밀양시장 현재 선관위에는 무죄로 나와 있지만요 아니 무죄가 아닌지 전과무 전과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전과기록이 없지만 시장 재선 도전할 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낸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출마를 위해서 임기를 2년 남기고 사퇴했어요 몇 주 전까지 밀양시장이었습니다 경선에서 승리하여 공천권을 거머쥐었지만 우리가 들었죠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를 이유로 공천을 취소하고 이 얘기만 세 번째 하네요 우리가 그렇죠 박상우 후보를 단순 공천했습니다 지금 박일호 후보는 공천 취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검찰이 주머니를 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네 할 거 해 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 무소속 두 번째 무소속 박용호 뭐야 여기 경선 대상자 다 튀어나왔잖아 예비후보 4명인데 4명이 다 나오고 있어 남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없을 정도로 다 튀어나왔습니다 58세 남자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제가 진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당이 일하지만 검사입니다 검사입니다 검사 무료 밀양 청도면생 청도중 밀양고 한양대 법학과 4시 23회 32회입니다 4시 32회 감사합니다 네 개들 글뻘 했어요 네 사법연수원 22기 마지막 직함은 마산지청장 마산지청장 이번에 부산으로 발령이 나자 사표를 내고 출마했습니다 부산은 싫어 하지만 사표는 아직 수리가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대신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검사입니다 네 박영호 후보가 마지막은 마산지청장이었는데 진주지청장으로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주지청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랑 그 피의자의 변호인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직 3개월을 받았고요 사표 수리는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경선은 컷오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 형사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컷오프가 된 거죠 따라서 지금 테크니컬리 직업의 정당인이라고 쓴 게 거짓말입니다 맞아요 그는 검사입니다 검사입니다 그럼 공전자 기록 불식의 기재 제가 법을 좀 더 찾아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잘린 검사가 출마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경선 컷오프를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직후에는 경선에 참여를 안 시켜주면 나 무수속 출마하겠다 그리고 원래 가장 유력했던 박일호 후보가 이제 경선 통과를 하기 전에 박일호 후보의 논란과 재보궐선거병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느냐 이걸 막 강하게 화가 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걸 공천 취소가 갑자기 났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럼 난가봐 공천 취소 환영한다 대환영 이참에 나까지 해서 재경선 하자 그렇죠 재경선 안 할 거면 아예 무공천해라 그렇죠 미 or nothing 네 무공천하면 자기 또 무수속으로 나가게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수속 출마를 계속 시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시사 마지막 날까지 지금 무기를 들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공간 이쪽으로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등진 채로 무수속 출마라고 외치고 바람에 실려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제발 들어달라고 말이죠 따라서 국민의힘 밀양의령 하만창령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출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야 그러면 민주당 후보는 4파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길 수도 있어요 진짜 와 운치운삼이에요 정치는 그러기에는 지금 선거운동이 너무 어설픕니다 기왕당 지원도 없는 듯하고요 그러면 아무리 4파전이어도 힘들겠네요 어설픈 후보가 49%를 받느냐 33%를 받아서 당선되느냐 26%를 받아서 당선되느냐는 다른 얘기예요 어설픈의 하한선 정도는 있어요 자 광고를 듣고 와서 산청하면 거창합천입니다 XSFM입니다 첨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루꾸루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루꾸루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경상남도 시간입니다 거제지요 경상남도 거제시 소선거부제 쟁취 이후 거제는 언제나 단일 지역구였습니다 지역구명이 장승포 거제였던 적도 있지만 짧게 존속했던 장승포시는 그냥 거제 안에 있는 곳이고 얼마 안가 통합 거제시가 되죠 이 지역구의 대표 정치인은 뭐니뭐니 해도 제가 이번 PK투어를 통해 가세히 알아본 민주화의 열의로 가득했던 부산 경남을 바람 한 점 없는 보수지역으로 바꾸어버린 장본인 14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부산시장과 부산경찰청장, 안기부 부산지부장 부산교육감, 부산지검 검사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초원복집에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야 돼 라고 사실상 명령한 24년 후에는 박근혜 탄핵 관련 주요 인사가 되어 사라진 대한민국 보수정당사의 그늘진 곳마다 등장하는 거제 3선 김기춘 전 중정대공수사국장 그 외에 제가 기억하는 국회의원 딱히 없고 이때 봐야 유세 때마다 한 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19대 20대 김한표 의원 정도 있겠습니다 현임 국회의원과 전임 거제시장이 맞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58세 남자 정당인 거제군 이룸면 출생 이룬초 지세포중 거제고 서울대 체육교육과 연세대 행석입니다 정가가 하나 있네요 공직선거법으로 00년 7월에 징역 6월에 집유 1년이 있습니다 34살 때니까 자기 후보인 일은 아닌 건 분명하고요 소명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06년에 거제시장 선거에 열린우리당으로 나와서 12.78%로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08년에 무소속으로 도의원 선거에 나와서 11.25%로 낙선을 했죠 퍼센테이지가 또 경남권에서는 중요하더라고요 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또 낙선 2018년에는 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이게 민주당계로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18년 지선의 분위기를 설명해 주죠 2022년에 재도전했는데 바로 낙선을 해요 22년 지선의 분위기를 설명을 해 주죠 다 졌습니다 근데 당시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에게 단 387표 차였다고 합니다 선전했습니다 선전도 했고 너무너무 이럴 때 마음에 계속 남잖아요 선거운동은 정말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불킥 그런 사례로 오히려 언론에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2018년 당시 거제도 보육시설에 지내던 중학생이 버스정류소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이 이르게 됐습니다 직장이라고 하거든요 빈소 마련이 어려워서 그냥 바로 장례를 하는 것 영한실도 없이 그때 이 시장이 시민장을 치러야겠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와서 조의를 표한 그 일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버스정류장 안전 강화하겠다라는 시장으로서의 대책도 좀 세웠었고요 지금 거제하면 무조건 조선소 문제잖아요 양대 조선소 임금체불과 협력사 줄도산 현실화라면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조선 정책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느냐 행정당국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첫 공약도 조선업과 거제경제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정상화의 길을 내걸었는데 이건 지역 공약은 맞거든요 그런데 국가근강공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의 조선산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은 총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근강공약인 거를 조선사도 아니까 사실 배째라고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서일준 58세 남자 국회의원 지역챔피언 거제시 연초면 출생 와 담배를 많이 피울 것 같네요 온 면밍이 중학교도 연초중이에요 연초중 마상고 한국방통대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 공공정책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방 정관은 없습니다 관료 출신이에요 연초면 9급 면석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간만에 지선에서 많이 만나는 33년 공무원 꾸준히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거제부 시장 지냈고요 2018년 지선에서는 거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왔었는데 낙선을 했고 그때 박상훈 후보가 이겼군요 병강용 후보가 아 병강용 후보가 이겼군요 21대 총선에서는 거제시 3선 챔피언이었던 김한표 의원을 꺾고 단수 공천이 되어가지고 당선됐습니다 한 표 한 표 뺏어와서 22년 국감 중에 지선 시기에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날짜랑 시간에 좀 조사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황제조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국감 때문에 그런 거다 어쩔 수 없었다 압박한 적 없다 해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당 수사관한테 전화를 했느냐 아니면 청장한테 전화를 했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윗선에 전화했으면 압박이죠 청장까지는 안 갔다고 해요 본회의 출석률을 보면 88.02% 국토위 75.43% 자주 나오고 좀 바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결위 84.62%입니다 장관인가요? 딴 건 몰라도 예결위는 다들 열심히 나가는데요 그렇죠 이게 신기했어요 대표발의 법안은 117개 수정과결 6개 대한반영 폐기 31개인데요 통과된 것들은 다 내용이 좀 소소한데 작지만 소중해 보이는 거 하나 가져왔어요 철도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열차 안에서의 폭행 행위를 철도 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아 좋네요 이때 관련해서 사건이 좀 보도가 많이 됐죠 팬데믹 때 특히 많이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폭행을 여객열차 금지 행위로 추가를 하고 벌칙 규정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중에서 자기가 강조하는 거는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막아낸 거라고 해요 이걸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열심히 깠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선업 공약이 되게 공들여서 있죠 제도권 밖 임금 채불 개선 방안 마련 퇴직자 재취업 지원센터 설립 근로복지기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건 민주당 공약이라고도 결의 비슷하고요 다만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가 조선업 악화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얼쑤! 60시간 하자 네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 공약을 했네요 대통령의 정책과 발을 맞추네요 제도권 밖이라고 하면 하청노동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하청업체 더 주어짜잔 소리입니다 이 철도폭행 관련해서 좋은 법이긴 한데 그러려면 사람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의 당론하고는 배치가 됩니다 자 개혁신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와 드디어 내 후보 개혁신당 지난 총선 낙천을 포함해 3번의 공천 신청과 2번의 낙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래요 한이 맺혔다 지난 총선에는 서일준 의원의 선대본부장까지 해줬는데 이번에 공천을 못 받자 못 참았습니다 상남자 특 불면의 밤들을 지새고 무수한 주변인이 만류했지만 뿌리치고 개혁신당으로 왔습니다 후보의 워딩입니다 공약은 조선업계 임금직불제 거제 부산 편입 사곡 국가산단 재추진 김포보다 더 멀어 이거 뭐야 그래서 임금직불제? 아니 조선 노동자 편을 드네? 하고 해서 봤더니 서일준 후보를 보여주기식 퍼포먼스 의정이라고 폄하했습니다 2022년에야 첫 법안인 조선산업진원특별법으로 발의했는데 부실하고 사측 입장만 있어 노동자 입장이 없다는 평을 내렸어요 이 평에는 틀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서일준 후보의 첫 법안 제목은 맞았는데 대표 발의는 2022년이 아니라 2020년 6월 30일입니다 이 연도 오류는 다른 언론에서는 수정되지 않았으나 후보의 사연을 구구절절 소개해준 새 거제 뉴스에서는 국회 입성 당시로 정정되어 있어요 후보는 2022년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숫자를 잘못 봤나 보네요 친한 언론인이 있군요 동네에 밥사매기는 네 다 한 거예요? 어 아 네 화가난 개혁신당 후보를 확인하셨습니다 자 무소속 후보 자켓 멋져요 회사에서 모시고 싶어하는 이름이죠 무소속 김수주 62세 남자 하청의 달인 직업은 회사원이라고 적었는데요 성관이 사진을 클릭하면 대보기업에 근무한다는 걸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사진으로 알려줍니다 소속을 이 회사는 하나오션의 협력사인가 봅니다 아하 하청업체 맞네요 전 경찰 공무원이었고요 현재 학력은 거제대 사회복지과 재학 중입니다 정가 없고요 성관이 외에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주라는 이름이 물의 주인이잖아요 아쿠아맨이셔서 아틀란티스에 계시느라 거기서 출마하시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좋잖아 하필이면 또 한화오션의 협력사고요 오션 선두위원장은 제임스 카메론이요?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리바이어던 후보를 보셨습니다 양산으로 가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가 산이 아주 많고 평지는 주로 농지였던 따라서 표심도 예상가능한 스타일이었던 양산을 바꿔놓은 것들 부산의 1기 베드타운 물금신도시 입주가 지금 한창 진행중인 최신의 위성도시 사송신도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산업단지 그리고 문재인 이 4가지 변수가 점차 시너지를 일으키며 17대 총선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양산은 20대 총선 들어 41년 만에 민주당 개정당 당선자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그건 양산 을의 이야기고 양산 갑은 지역구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여당의 3선 챔피언이 있습니다 경쟁력을 인정받은 챔프는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도전자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러시아하고 저렇게까지 척을 져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전문가의 발언이고요 주요 공약으로 양산 신도시의 부산대 유효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이게 이 지역 현안이죠 이 부지가 1994년 착공된 뒤에 일부만 활용이 되고 나머지 23만 평이 20년간 빈 땅으로 방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제의료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전국 돌면은 국제의료단지 관련한 공약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디 갈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그러면 이제 의료거점 도시를 넘어서 의료거점 국가 네 이번에도 공인중개사협의회가 먼저 찾아간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똑같아요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법정단체 전환 그리고 영업용 건물 권리금에 중계대산물을 포함해달라 그러니까 권리금도 그리고 불합리한 중계대산물 토지광고 기준 정상화 불합리한 농지법 개정 등등 불합리 규제완화 규제완화 네 이 부동산중개사협회 쪽 이익단체의 로비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았든 뭐랐든 그 사인을 하는 조인식이 후보 캠프의 중요한 사진으로 올라왔는데 좋은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인중개사협회는 이재영 후보한테 걸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서초구에도 찾아가고 있고 지금 전국에 딱 지역별로 각자 후보 찾아가는 계속 보입니다 협회가 똑똑하다면 양쪽 모두에게 갔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87년에 민주화 관련 정가가 하나 있고요 아이고 제가 정가를 누락했군요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힘 챔프 국민의힘 윤영석 59세 남자 국회의원 양산 원동면 화재리 출생 양산 화재초 부산 내성중 부산동인고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듀크대 듀크대 모두가 이게 듀크로 발음하게 되는구나 영어로 해야죠 듀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듀크 뭐지? 그러니까요 듀크 맛있는 차고 듀크 듀크대 국제발전정책학 석사 플루크 행시 37회 관료 출신 육군병장 만기전역 재산은 22년 기준으로 13억 7천 8백 98만원입니다 건물이 23억이고 채무가 10억 있네요 누나가 30대 초반에 직업병으로 숨졌대요 그래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부에 처음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사무관을 지냈고 서울특별시청 마케팅 담당관 민원담당 비서관을 지냈어요 공무원 유닛이죠 양산갑에서 19, 20, 21대 내리당선이 됐었고 21대 국화에서는 기재위원이었어요 본회위 91.02% 기재위 96.08% 대표발의법안 56개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대한반연 102 19건입니다 통과된 건 거의 조세관련 법안이고 세제혜택 관련된 거라서 넘어가고요 계류 중인 것 중에 본인의 첫 관료임문과 관계된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여성안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입니다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재난대응 체계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사고 통계랑 관련 역공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좋은데 이걸 양산 YWCA 협업을 해서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단체죠 그리고 공약은 아까 말씀하셨던 양산 부산대 부지에 랜드마크 건설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의료 도시보다는 좀 더 추상적인 것 같아요 탑을 세우겠다는 거죠 랜드마크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러면 바로 또 케이블카가 나올텐데 복합문화시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공문시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업안전대진단실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유예하려고 유예하고자 만드는 거죠 그리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상북 하북 지역 택지 개발이 있는데 이거 아까 말씀하신 농지법 규제 완화랑 겹치네요 이 정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여야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법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일관계를 국회에서 일한관계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고것만 기억납니다 일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왜냐면 열심히 출석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일했다 우리가 일한관계 우리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긴 같이 일한관계지 자 MZ를 웃겼어 개혁신당해 저는 언제나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김효훈 67세 남자 양산생 양산에서 초중고대를 다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안 아켜주는군요 그렇게만 말합니다 부산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행정사 그전에는 공무원 90년 7급 공무원 시험을 패스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연천군 등을 돌다가 총무처 공무총리실 경제조정관실 규제개혁조정관실 등을 옮겨 다녔습니다 시절을 보면 고건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에 이르는 4명의 총리를 모셨고 황교안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내세우는 직위는 민원행정관 즉 총리보좌 전문 유닛 2015년에 정년퇴임을 하고 고향에 돌아왔고 작년 초에 행정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증산역 근처에 있어요 국무총리실 위주의 출중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낙천 현역 국회의원을 장기말처럼 이리저리 꽂아 넣는 행태에 개탄을 양산영업사원 1호가 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개혁신당의 윤석열이 되겠다 또 내다 팔아요 웅장한 공약을 봅시다 웅상 사북 하북의 대기업을 유치하면 양산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부산대 유휴부진은 임기네의 정치적 해결을 통해 방향을 잡겠다고 하는데 뭔 소리야 이게 방향을 잡고 공약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물금로를 직선개통해서 출퇴근시간 정체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잡아당기면 직선이 되나 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특례조항을 넣어 양산에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별생활 안해봤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체 그 부산대 유휴부지에는 뭐가 들어서게 될까요 황금 뭐 어쩌고 안했으면 좋겠네요 자 자유통일당 목사입니까 자유통일당 대표는 아닌 부대표 자유마을 자유마을 주민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성가비와 같은 마을 소속이에요 대표는 어디 갔는가 네 네이버후드 병역은 카투사로 육군병장 만기 대학대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인턴을 했고 졸업 후에는 한국 오라클도 다녔답니다 빵빵하네요 2007년에 에덴베리 스키장이 오픈할 때 마케팅 담당 이었고요 제가 범죄자와 이름이 같아서 긴장하고 전과를 봤는데 2010년 음주운전 벌금 백 다행이네요 멀쩡한 직장인이다가 코로나 시기에 종교활동이 제한된 것을 겪고 분노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분노한 거예요 아니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지 뭘 아무래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자유통일당에 후보쯤 나선 사람들은 사실 백이면 백 다 안티백서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거의 그럴 거예요 네 공약은 gtx 조기 도입 부산교통공사 호포 차량사업소는 걸림도입 1이니까 이전 양산시민들의 한해 인터체인지 통행료 70% 할인 차량은 어디다 두는지 와 icd 부지에 반도체나 이체런지 대기업 유치 그리고 늘 골치인 부산대 유휴부지에는 산업대학을 신설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만들겠다 지금 있는 대학도 폐교를 하는 역시 대학교 부지에는 대학교지 23만평에다가 대학교 하나 집어넣겠다니 호방한 대륙의 기상입니다 대륙은 정말 대학교 하나가 도시잖아요 그 대학교를 이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녀야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보당 민주당 및 사당 야사당이라고 하죠 단일화 된 거죠 양산갑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산시 을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서형수 전 한겨레 사장의 사실상 정계 은퇴로 전국을 돌며 선거 커리어를 쌓은 현 챔피언이 경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3선 시기 도전자는 무한도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65세고요 투표 당일에 66세더라고요 생일 보니까 남자 국회의원 현 지역입니다 남해군 고현면 출생 남해종고 동아대 정치예교학과 졸업 지시법 위반으로 86년에 징역 8월 집요 1년이고요 제대로 민주화 이장윤이십니다 그렇죠 1988년 남해 하동의 국회의원의 민중해당으로 첫 도전에서 낙선을 해요 그리고 95년 98년 남해군수 두 번 다 무소속으로 당선을 합니다 와 88년 민중해당 네 그리고 02년에 경남도지사 세천년 민주당으로 낙선을 하고 04년에 남해 하동 국회의원 열린 우리당으로 낙선을 합니다 06년에 경남도지사 열린 우리당으로 또 낙선 08년에 남해 하동 국회의원 무소속 낙선 10년에 경남도지사 무소속 당선 그러니까 무소속이면 되고 당적을 가지면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장님의 성공 친화 당적이 사주하고 안 맞나 보네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그 다음엔 이겨요 또 네 그 다음에 이깁니다 14년에는 경기 김포로 올라오지요 이때 세정치 민주연합으로 재보선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와서 떨어지긴 떨어지고 16년에 김포갑에 다시 당선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제 당의 요구로 백의종군을 한 중진 아닌 중진 같아 보이는 중진 아닌 중진이었는데 여기서 살아남으면서 생명력이 확 늘어나죠 그게 대선 경선 나가겠다고 경남도지사 떠나서 그 죄값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관두김 파동으로 인해서 2020년에 양산 의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와서 당선을 하는데요 이 정도면 인생이 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전문가입니다 꽤 그냥 한국의 당사를 알 수가 있어요 무소속 들어갔다가 야당사라고 할 수는 없는데 김두관 의원의 변화를 좀 볼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재산은 어떤가요 재산은 22년 현재에 4억 4천 4백만 원 최악의 남편 마이너스 아는 게 어디예요 건물 4억 3천 예금은 3억 6천 증권도 있더라고 2천 9백만 원 재무가 4억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에는 84.31% 첨담 전략 특위에는 25% 한 번 나간 거예요 그리고 본회의의 91.62% 대표 발의는 65개 대안 반영 폐기는 4건 철회 3건 수정 반영 폐기가 2건 썩 좋은 성적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가결법안 하나 볼게요 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게 왜 조달에 관한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겠죠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부정당업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합니다 정당하지 않아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는데 국가가 기업의 고용 환경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근로자의 문제의 안전이나 보건 문제를 개선하려면 이를 적극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잘 고용하고 있느냐 정규직 비율이 높으냐 이런 거를 보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좋은 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달청의 경제적 권력을 이용한 일종의 스튜어디십 코드 되겠습니다 지난 한 10년 사이에 민주당의 대선주자급들 가운데 가장 좌측축에 속합니다 특히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서 중대한 위혜가 생긴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상위법률의 명문화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조달청과 관련된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국민 승리 20일부터 민주노동당으로 갔던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 합류를 해서 형제가 같은 당적을 가졌었는데 그 동생 김두수 씨가 이번에 개혁신당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김두수 씨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적 변경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우리 미래도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형보다는 더 좌쪽이었는데요 이번에 그렇게 갔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아무래도 자의로 탈당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동생과는 아주 다릅니다 전략적 무소속 군수기도 했었죠 맞아요 그때는 민주당 나오면 당선 안 됐고 지금도 민주당 나오면 당선 안 되는 지역이 수두룩 빽빽하니까 경남은 이 법안은 진짜 용쾌에 통과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꼰는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180석의 용도죠 그렇죠 그러합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장애인 고용 같은 거 더 집어넣고 정림고 서울대 농업교육학 학사 지금은 없는 거죠 동대학원 교육학 석박 육군 병장 전역 재산은 22년 기준으로 12억 8,146만 원 건물 10억 예금 2억 채권 4억 채무 5억 정도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동향 출신인 엄청 유명한 의원이죠 김동형 의원의 집에서 하숙을 했대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정치를 배웠다고 합니다 에이 그렇게까지 친구한테 이후에 비서관도 했대요 근데 아버지 친구였대요 동향이라고요 눈이 창 아니고 동향 지금 눈이 혼미합니다 이후에 김동형 의원의 비서관도 했고요 98년에 처음으로 경남 도의원에 당선이 되고 이후 거창 군수 경남 도지사 18, 19대 국회의원으로 공백기가 없이 계속 체급을 키웁니다 그렇습니다 승진은 아니죠 모속성장 도지사 첫 당선 시에 최연소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이었대요 그런데 다만 2010년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올랐을 때는 도지사 재임 당시에 비리 의혹 등으로 사퇴를 하면서 처음으로 쓴맛을 봅니다 네 MB가 열심히 힘주어 키우던 40대 기수였는데 낙마합니다 본인도 40대 총리에 욕심이 있었다고 했죠 그 이후로 홍어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20대 총선에서는 불출마 18년 경남 도지사 3선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에게 패하고요 21대에서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고향에서 출마를 선언을 했지만 컷오프가 되고 상남자특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당선되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났죠 지난 대선에서 또 출마를 선언을 했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안 돼서 철회를 했고요 다음 대선 전에 경남 도지사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냐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에 다시 나왔고요 국회를 택했습니다 의장 활동을 보면요 본회의 출석률 72.46% 외통이 74% 21대 국회 상임위 결석률 1위 FFF 당당한 최악 가는 둥 마는 둥 대표발의 법안도 22개 넣는 둥 마는 둥 국회반 너무 많았다 이거는 계절에 한 번씩 내는 수준인데 대한반 양팩이 4개 밖에 없어요 1년에 하나 선거 계속 간접하다가 서울에 썼던 건지 모르겠어요 아 도지사 할까 말까? 아 대선 할까 말까? 이러다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낸 것인지 모르겠고요 상임위가 외통이었잖아요 근데 발의한 22개 중에서 외통위가 하나도 없어요 잘 안 가서 몰라 대한반영 폐기된 거는 거의 중국발이었고요 그나와 좀 괜찮은 게 최근 발의한 안인데요 꿀벌 집단 폐사에 대한 피해 지원과 대책 마련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양봉산업육성개정안이에요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이게 일단 발의를 하니까 지자체에서도 움직이고 있는지 현장에서 피해 실태 조사도 민관 협동으로 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공약은 아주 세세하고 아주 뻔합니다 아 세세한데 뻔한 근데 이런 정도의 성적이어도 공천은 되는 거네요 경쟁력을 받겠죠 당선 경쟁력이 확실하게 높은가 보죠 지역에서 지역에서 되게 이미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안 보는 거죠 출석률이나 법안 발의 같은 거는 우리 당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당당한 꼴찌 보셨습니다 인대도 당선이 되는 그대는 신비로운 힘 파워 김태호 옛날에 박근혜 의원이 4년 동안 법안 3개 발의했나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의원의 가장 큰 업적은 보통 그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볼펜 잘 되는 거 옛날에는 대선 주자급이라 그러면 정말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덜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비해서는 진심으로 선진화된 편입니다 요즘은요 자유통일당 후보를 만나볼까요 김상구 68세 남자 정당인 부산대 교육대학원 수료 중학교 교사였다고 하며 고신대에서도 강사를 했답니다 중학교 교사 양산신문에서도 후보에 대해 쓸 말이 없어서 출막 보도기사에 양산 최고령 예비후보라고 적었습니다 68세 가지고 최고령이라는 소리 듣는 거 좀 억울하다 사실 하나회 멤버 김상구 의원과 이름이 같아서 그쪽만 나옵니다 하나의 멤버인 척이라도 하지 그러니까 말이야 군복이라도 좀 입고 다니고 그러기엔 너무 젊네요 양당의 후보가 너무 젊어서부터 성공가도를 달렸죠 또 그 차이가 있어요 도지사 매치라는 흥미진진한 대결이 벌어진 타세 옆 지역구의 같은 당 김길태 후보와는 딴판으로 지역 언론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밝게 웃고 있는 걸 그러니까요 되게 가슴 아파요 잘 웃어서 좋아요 이상입니다 알 수 없는 자유통일당 후보를 보셨습니다 진보당과 지금 단연화가 끝나 있는 상태라서 여기까지가 양산 의리였습니다 마지막 지역구 거함산 합천입니다 뭔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기도 한데 적어도 지금 저의 체력과 집중력으로는 경남의 선거사에서 딱히 알고 싶은 국회의원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마리피케이지 개표 기록만 보면 대구 경북 쪽에 조금 더 가까운 표심을 보여주는 지역구 산청 함양 거창 합천입니다 항상 신기한 것이 실제로 만나보면 말씨도 은근 비슷한데 도개 하나 그었다고 어떻게 전북 내륙과 저렇게 표심이 다른가 물론 반대 질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하튼 산청 함양 거창 합천으로 지역구가 개편된 우치는 두 번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26%를 넘겨본 적이 없고 지난 총선의 챔피언은 탈당 무소속을 강행했던 김태호 의원이었습니다 여당은 거함산의 옛 챔피언을 올렸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2022년에 도전했지만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서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출마하는 거는 독립운동급이다라는 얘기겠죠 돈 나가고 살려줘 이런 출마의 변이 그런가 보다 하는 편이었는데 되게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눈치가 있으면 출마하기 싫은데 출마하면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건 안아보네요 등 떠밀린 느낌이 좀 있고 끌려나온 느낌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내 등 좀 밀어줘 그거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기 집안 돈을 날려먹을 각오라도 돼 있다며 그러니까요 가족들과 합의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역민들한테 호감 없긴 되게 안 좋은 매트 같네요 너희들은 일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네 우리 군 지역과 KTX역을 연결하는 연계버스 도입이에요 우리는 감히 정류장을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버스를 만들겠다 KTX 정거장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입니다 좋다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신성범 60세 남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직업을 정치인이라고 적었어요 좋아요 언론인 출신이었고 국회의원도 했었죠 거창군 북상면 출생 여기 계곡 되게 좋아요 그래요? 네 북상계곡 유명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거창이군요 거창입니다 수승대 홈타운입니다 네 맞다 건조에디턴에 집이 있는 곳입니다 딸기가 맛있는 거창 엄마 아빠 듣고 있어? 병곡초 위천중 거창고 서울대 인류학과 나왔고요 육군 병장 만기 1990년부터 KBS 기자로 일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국교 정상화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그렇죠 신성범 기자 네 그래서 좀 인지도가 높았대요 아 이 음주운전 다 기자대장구군요 그거 이따 하시고 아니 모스크바를 아무래도 갔다 왔으니까 아 역시 운전은 보드카지 그렇지 아무래도 모스크바에서 뭐 데끼려고 아 체온이 올라가는구나 보드카 먹고 막 좋던데 이러고 그래서 99년에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백 감사합니다 01년에 음주와 무면으로 음주와 무면으로 벌금백 야 러시아에선 술 안 먹으면 시동에 안 걸려 차가 아니고 내가 정치 임무는 18대 총선이었어요 한나라당 그때는 산청 함양 거창이었습니다 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이후에 친이계로 분류가 됐어요 19대에서는 재선에 성공을 했지만 20대에서 친이 디버프로 컷오프 아까는 버프였는데 바른정당의 말을 잠깐 들였다가 2020년에는 탈당 새로운 보수당 창당에 참여를 했다가 새 보수당으로 가는군요 다시 미통당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의 방황을 지역민들에게 되게 열심히 해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당적 변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그때도 술을 먹었다 네 여기는 성골만 따지는 동네이기 때문에 바른정당 갔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는 친박신당 나왔으면 친박신당 강세인 곳이었죠 그렇죠 이후에 3년 정도는 종편 방송의 정치 패널로 활약을 했어요 방송 많이 나와서 인지도 높은 편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실드 담당으로 사랑받았습니다 네 이게 뭐 지금 어용인이 이런 말 많지만 KBS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정치인의 산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네 공약으로는 2차 전지와 전기차 부품기업 유치 국회의 인구소멸대책특별위원회 설치 육아교육 어르신 돌봄의 성공모대 창출이 있는데 마지막은 뭔지 보니까 순환체계인 거예요 노인이 노인을 돌보고 아이들도 손자들도 키워주고 젊은 사람은 또 노인 돌보는 전문 요양인력이 되는 그런 모델이래요 모두가 노인도를 보기에 집중하는 우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환경정책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 질문을 한 게 있는데 답변이 너무 솔직했어요 뭐라요?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을 못했다 하지만 빨대 문제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종이빨대? 종이빨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시 풀어준 거 잘 제안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람에 종이빨대의 업체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컷오프 안 됐어?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종사자 이런 분들 민원에 정부가 밀렸다는 느낌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되게 솔직한 답변이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물론 나머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봐 공기 좋은 거 이 정도의 답변이다 그렇긴 하지만요 공기가 왜 나빠? 보미고 그럼 먼지도 있고 좀 그런 거지 뭐 뭐 와서 살든가 거기 억울하면 거기 살아서 네 이상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고함산 합천의 자유통일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이희창 60세 남자 축하 축하합니다 함양군 수동면 거주 농업인 대구고등학교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자유통일당의 이지혁 강협위원장 이번 총선 자유통일당 후보답게 정보가 없습니다 85년 된 집을 수리하는 농부 이희창씨가 나온 방송에 있어서 봤더니 함양 아니고 하만 하만카도 슬프다 그 외에는 국제광고제를 휩쓸었다고 홍보 중인 이희창씨가 더 많이 나오고 이희창 변호사 이희창 교수 이희창 약사 가수 이희창 유도선수 이희창 이희창 전 완주 군의원 이희창 전 양주시의장은 국민의힘의 작년에 입당 이희창 공인회계사 충주향교 직원이었던 고 이희창씨 등등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중간부터 포기하고 일부러 이희창씨 찾았지 아니 이걸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함양교에 다니시는 이희창 집사 근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야? 후보가 맞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만 얻었습니다 가장 유력하긴 하네요 주보의 이름만 있어요 아 근데 파면 얻네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고뇌 아니야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틀릴 때가 있어요 주보 사진을 또 찾았네요 사진이 아니라 주보 파일이었어요 김상구 후보에 이어 처절하기 연패해서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네 마지막 후보까지 이렇게 해먹었습니다 경남 지역구 마지막 무소속 후보입니다 신덕재 63세 남자 한들영농 조합법인 대표이사입니다 아 예 두부나 묵 나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회사도 여주에 있고요 여주에 있어요? 후보도 아직 여주에 있어요 아 예 단위기 차가 있으면 여주가 여주예요 지금 재산이 궁금하네요 네 위천초 중 거창 상업고 졸업 정가는 3건 95년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200 100도 아니고 200이에요? 01년 업무상 횡령 징역 4월 아유 많이 네 많이 많이 02년 사기 벌금 300 우와 인생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 전에 식품을 다루시다가 하지만 이 전가를 딛고 회사는 아직 경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여주에서 이게 저 거창하면 다니려면 되게 멀겠다 그렇죠 지리산 힐링신문이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지리산 힐링 네 네 이 언론에서 무슨 일인지 신덕재 후보를 좀 이상할 정도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음 들어볼까요? 다룬 후보의 기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특히 발행 편집인인 조강한 기자가 유독 신덕재 후보를 신덕재 그는 누구인가 신덕재 풀스토리 신덕재 밀착 취재 뭐 장난이 아닙니다 어 취재 오래 하다 보면 배도 고프고 그럴 텐데 말이에요 묘한 기사가 있어요 뭐죠? 무소속 신덕재 후보 본질을 총회 출마 사퇴 변팔켜 클릭해봅니다 네 링크 넣었으니까 심심하신 분들도 읽고 있어요 기사 제목과는 달라요 내용이 위에는 풍수지리 이야기를 하다가 그 풍수지리 이야기의 길지에서 1961년 황산마을 가난한 집에 신덕재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다 지금 거의 영웅서사에요 라고 하더니 음 마침내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 CEO로 성장한다 상글로 CEO 가로 괄호 열고 CEO 가로 닫고 이상한 점 투성이에요 네 잠시 여러분 기사를 감상하세요 사진은 대체 뭐지? CEO는 빨리 읽으면 쇼가 되네요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출마 이유도 묻고 공약도 막 발표해요 포부를 막 밝혔는데 갑자기 필자한테 전화를 해요 어 그러네요 조강환 바랭이님 부족한 저에게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패일원하고 저는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합니다 뭐야 이게 좀 더 정치 수련을 잃혀 재도전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낙시네요 그래서 뭐야 사퇴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끝났어? 근데 이 기사의 마지막 한 줄이 엄청 무서워요 본진은 계속해 신덕재 후보와 접촉 그의 야망 정치적 프로젝트를 취재 보도고자 한다 이거 스토킹 아니에요? 이건 조강환 기자의 입장은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내가 허락 안 해주면 출가 계속 해야 돼 무서워요 진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인공은 기자잖아 왕관을 씌워주고 싶어 안단이 난 것 같은데 개무서워 진짜 지역 보스는 조강환 기자잖아 어머 어머 아니 심지어 그 후보가 전화를 하는 얘기 중에 재도전을 하고자 하오니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진짜 보스네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게 아니 아니 저 건조 에디터가 아무리 그 동네 살기로서니 저를 이런 거 취재시키지 못하겠어요 무슨 일을 다 같이 모르겠어요 진짜 무서워요 그럼 대신 건조가 출마하게 될 거 아니야 모든 사슴마다 당근 막 흔들고 있어 사퇴 못한다 그럼 마지막 기사 마지막 주는 본진은 계속해 건조 후보와 접촉 그녀의 야망 막 그 아저씨 나왔던 거 다 받았어요 어떤 야망이 있으신가요? 오 마이갓 일단 본인은 불출마하고 싶은 이렇게 미스테리로 우리 건조가 나가면 건 딸기 영농 조합법인 뭐 이런 거야 봐봐요 봐봐요 그가 만약에 지금 다음 주에 출마해 있죠? 그럼 이게 진짜 공포죠 그러니까요 투비컨티뉴 지금 우리는 후보 등록일 전에 모금을 하고 있고 들으시는 분들은 후보 등록일 다 끝난 다음에 후보 등록 마감 끝난 다음에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직 이 후보 있나요? 지리산 힐링신문의 이 기사는 적어도 후보에게만큼은 절대 힐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기사 사진 중에 지리산에 있는 것 같은 엄청 긴 흔들다리 사진이 있거든요 눈이 온 풍경에 여기서 약간 밀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너무 웃긴 게 흔들다리 사진만 있고 후보가 없어요 이 사진 안에 흔들다리를 굳이 보여주고 있어요 기사 안에서 이게 뭐지? 그럼 이건 흔들다리가 아니라 처형다리야? 여기 네 무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형다리 계속 출마하지 않는다며 저 아래 잘 봐 저건 눈이 아니야 뒤를 보지 말고 직선으로 걷도록 그게 뭐야? 해적선에서 널빤지 걷기 시키는 거야? 이 장면은 브레이킹배드에서 본 적이 있죠 금방 끝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미스터리를 남겨두고 경남의 지역구 후보를 탔습니다 지역구 후보들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자체장 재보선은 단 두 곳 두 번째 곳을 다룹니다 밀양시장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주옥 62세 방송 기준으로는 63세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3월 15일 생일이네요 여자 예술가라고 합니다 예술가가 직업이에요 동아대 예술대학 회학과 졸업 너무 궁금해서 이 이름으로 어떤 전시회가 있는지 엄청 찾았는데 서해 쪽인 것 같긴 한데 얼굴은 매칭이 안 돼요 근데 후보로 나온 얼굴들이 항상 다른 얼굴이잖아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전과가 있어요 미술노동자고 전과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공공연에 받아요 한 사고 쳤습니다 24년 전에 전 밀양시의회 의원이었는데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무려 비례 1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이고 여긴 지켜야 돼 여긴 당은 그러니까 당직자 당무 전체적으로 조광환 기자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람을 못 도망가게 만드는 게 정확하게 그 후보예요 너 나가지 마 나올 생각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민주당 당직자형 후보를 만나본 적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지 저희도 관심이 없었다는 게 좀 미안해집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을 지낸 이 예비후보가 인터뷰를 하나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려줘 내보내줘 팔당기 파일 어디 있어 다시 집어넣어줘 월급쟁이 남편과 함께 억척같이 자식을 길러내며 살아온 평범한 엄마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불쌍하지 않아? 내 남편 돈도 없단 말이야 저는 못 가져가 나는 지상 최악의 아내야 저는 90세 노모도 돌보고 있다 거동도 불편하시고 용변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저와 제 여동생이 오로시 엄마를 돌봐야만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시작을 해? 이거 진짜로 인질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장 끝은 지금 말 안 하고 있을 뿐 우린 다 들리잖아요 그런 날 공천을 줘? 미친 거 아냐 너네? 소상공인이었던 사위가 장사가 되지 않았나 어머 어떻게 작은 가게에 앉아 속을 태우며 하루를 보내는 것을 보며 저 역시 눈물을 흘렸다 라며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컷오프를 생각할 수는 없었니? 시의회 당시 의안 기록이 겨우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활동을 되게 잘했어요 왜 잘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오늘 일 잘하면 또 끌려가요 그때는 잘하면 그냥 한 번 일선으로 끝내게 됐겠죠 당에서 거짓말을 한 거야 이번에 의정을 잘하면 다음번에 다신 공천 안 해줄게 라고 도당이 약속했던 거지 당시에 경남만 급식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은 또 알아서 했거든요 농촌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주옥 후보가 무상급식 지원 연장법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공영산후조리원 관련한 의세화 진행 발언도 있더라고요 공약이 아직 나오진 않았죠 지금 공약을 할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공약을 만든다라면 어느 정도의 결을 이야기할 건지 예상이 됩니다 만약 당선되면 걱정니 퇴산 그렇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하라고 이주옥 후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84년 한국 시리즈에서 나왔다는 역대급 명언 동원아 우짜겠노 몇 가지 왔는데 알겠음도 함 해보겠음도 어떻게 하지만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한 앙금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4년 전에 제가 하던 얘기인데 민생당 후보들이 공천 거부 증세에 보이고 있다고 이주옥 후보의 기사를 보게 되면 원망을 하는데 누가 누굴 원망이냐 왜 시장을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그만두게 해서 선거를 하게 만들냐고요 박일호 시장이 잘못했네요 그래도 본질을 꿰뚫고 있네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압수수색받을 거였으면서 공천 취소되고 그저은 시장 괴색하지 마 이거죠 국민의힘은 후보를 냈습니다 무공천하지 않고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안 병구 63세 남자 또 권변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그러네요 밀양시 초동면 출신 밀양초 마산고 부산대 법학과 4시 31회 연수원 21기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였고요 여긴 이제 기초사치단체장도 검사가 나옵니다 대구지검도 검사였어요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맡았었고요 전과는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힘 선대본부장이었고요 이 지역에 검사는 생각보다 빨리 접었어요 94년에 밀양으로 돌아와서 밀양향토 청년회 회장 배드민턴협회 회장을 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역정치인 생활체육단체에 가면서 이게 바로 지선의 차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선이긴 하지만 그렇구나 배드민턴협회장이 안 나오는구나 청년이 되니까 배구협회는 가끔 있었어요 아니 모든 구청장은 다 배드민턴협회장인데 원래 배드민턴협회장은 탁구 함께 근무를 했대요 아 그래요? 지난 지선에서도 밀양시장에 출마 선언을 했지만 경선에서 패배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수 추천을 받았네요 그러네요 당시의 공약으로는 그러니까 전 지선에서의 공약으로는 농업예산 1.5배 투입 전문기업 6차 산업주도 이거 그때 1 플러스 2 플러스 3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런 게 있었고 이번에 추가된 걸로는 국가유공자 예우정책 치매환자 AI 돌봄서비스 확대 도시가스 공급만 확대가 더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26년 지선의 예고편이기도 한 게 노인돌봄에 관한 공약들이 아주아주 구체화돼서 쏟아질 겁니다 2년 뒤에는 아무래도 그걸 미리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밀양의 지금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라는 데가 있는데요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나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지역 언론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민주당 후보나 안병구 후보나 똑같이 리조트를 조기 건설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밀양 같은 곳은 이제 컨트리클럽 사업으로 갑자기 이권을 좀 만지게 된 사람들이 덜어있고 그들의 목소리가 좀 클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똑같이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든 파헤치면 안되면 골프장 하면 돼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대변하고 있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아이고 뭐 허허벌판에 이런 거 하나 지워놓고 사람 진짜 없겠네요 반려동물지원센터라 요가센터도 있고 여기 뒤에는 다 골프장이네요 냉목하게 말해서 밀양까지 가서 그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봐요 경산에서 부산 사이에 딱 한복판의 밀양이잖아요 즉 어디에서도 멀어서 굳이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변에 뭐라도 있으면 오다 가다 하더라도 할 텐데 이거 그냥 허허벌판에 요거 하나 했고 다 논밭이고 그리고 이런 거는 그런 더 큰 지자체에서 이미 있을 경우가 많죠 야구장이 네 개나 있어요 답 없다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니까 뭐라도 걸긴 건 것입니다 자 무소속은 행정사군요 김병태 65세 남자 자영업 현재는 백민 행정사 사무소 대표고요 전 밀양시청 행정국장 정가는 없고 취미는 보디빌딩입니다 그럼 사진을 또 보게 되네요 근데 몸은 안 나와요 근데 승모만 살짝 나오는데 약간 다부짐이 느껴져요 방통대 행정학과 학사 아이고 91년부터 97년까지 7년 동안 고생하셨네요 방송대가 졸업하여 이렇게 힘들 때잖아요 방송대 동창회를 꼭 한 번 가야 돼요 모든 후보들이 엄청 세거든요 그리고 바로 2년 만에 창원대 행정대학원 행석 지선에서 무소속으로 밀양시장에 도전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다 재수생이네요 그렇다면 저번 언고를 열어봅니다 78년 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42년간 공무원 챔피언 이게 최고지 40년 누가 나갈 거야 재산은 2억 5천 정도였어요 2년 전에 공약은 나노공단의 친환경, 전기, 수소차, 생산기업 전략적 유치 부족한 일선을 돕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지원센터 운영 이건 뭐 교동, 공동무원 이전과 공원화 사업 추진 근데 공동무원을 이전하면 이미 묻혀있는 것도 다 파서 이전 가묘 가묘해서 대체적으로 화장해서 상고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 공약이 공설 화장장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공약 괜찮은데? 제가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 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하고 화장장이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죠 길이 너무 막히는 게 문제인데 성남시민 다 모이니까 그리고 시장실 속 위민실 설치 사업입니다 위민에브리띵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네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 녹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을 했을 텐데 경남쯤 찍으면 이제 PK쯤 찍으면 지선은 절반 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즐거워해요 하지만 국토의 절반을 지난 지금 30%쯤 했죠 그렇죠 일정상으로는 반인데 25%? 30%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이게 수도권 과밀화의 폐해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가장 과밀한 지역구는 비례입니다만 그건 비례 시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소설정당들 지지율 안으로 기도하는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영남투어가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 이 시간에 울산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A,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 감사합니다.